음악 부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7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한 청년이 좁은 골목길에서 느릿느릿 큰 길로 걸어나왔다. 오늘은 운 좋게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군. 그의 방은 5층 건물 꼭대기에 지붕 밑에 있어서 방이라기보다는 다락과 같았다. 가정부가 시중을 들어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빌린 하숙방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계단 아래층에 살고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부엌 옆을 지나야 했다. 그때마다 청년은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다. 몇 달째 하숙비가 밀려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심한 겁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울증 비슷한 안절부절 못하는 긴장된 기분이 계속되었다. 자기 세계 속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물론 누구와도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는 지독한 가난에 두들리고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는 그날그날 꼭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다만 밖으로 나가다가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따분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숙비 독촉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때마다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고양이처럼 살짝 계단을 빠져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 길로 들어서자 아주머니를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큰 일을 꾸미고 있으면서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니. 그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렇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다 된 일을 그르치는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야. 이건 뻔한 진리야.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새로운 출발?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각오? 그래. 인간은 이것을 가장 겁내는 거야. 그건 그렇고 난 말이 좀 많은 것이 아닐까? 너무 짓거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야. 어쩌면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말이 많은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그 일은 옳은 일일까? 아니지. 옳은 일이기는 커녕 나 자신을 우연하고자 하는 짓은 아닐까? 아, 난 왜 이리 어리석은가? 그는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검고 시원스러운 눈에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보통보다 약간 큰 키에 치격은 날씬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꼬박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의 옷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대낮에 외출하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 그런데도 청년은 자신의 옷차림에 무관심했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지 관심 없이 걷고 있었다. 그가 가려는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 자기 하숙집에서 몇 걸음 일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꼭 730 걸음이었다. 그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건물로 다가갔다. 그 건물은 한쪽 벽에 개천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벽은 거리에 닿아 있었다. 그 건물은 전체를 여러 개의 조그만 방으로 나누어 새를 놓고 있어서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물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었다. 거기에는 수위도 서너명 근무하고 있었다. 청년은 그 수위들 중 누구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어둡고 좁은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4층에 이르자 방에서 가구를 꺼내는 인부들과 마주쳤다. 그 방은 독일인 관리가 사는 방이었다. 음... 독일인 관리가 이사를 가나 보군. 그럼 이 계단 위에는 당분간 노파만 살게 되겠군. 청년은 지저분한 복도를 지나서 노파의 방 초인종 줄을 당겼다. 노쇠로 된 초인종은 약한 새소리를 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더니 노파의 작은 눈이 의심스러운 듯 반짝 빛났다. 노파는 층계 쪽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리자 안심하고 문을 열었다. 주름살 투성이의 작은 몸집에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노파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히끗히끗한 센 머리카락에는 머릿기름을 번지르하게 발랐고 더운 여름인데도 누렇게 찌든 모피 윗돌이를 걸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학생입니다. 한 달쯤 전에 찾아온 일이 있었지요. 기억하고 있어요. 노파는 의심스러운 눈치로 또렷이 말했다. 실은 저,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약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들어와요.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재빨리 안을 둘러보았다.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것은 없었다. 가구는 모두 날가빠진 누런 빛깔의 목재였는데 타원형의 탁자, 창문 사이에 놓인 거울 달린 화장대, 벽 주위에 있는 의자 몇 개, 그리고 싸구려 그림 액자 서너 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가구며 마룻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리자베타가 날마다 닦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리자베타가 노파의 하나뿐인 여동생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저당자 피해할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시계를 꺼내 노파에게 보였다. 먼저번에 맡긴 것도 기한이 다 됐어요. 그저께로 꼭 한 달이니까. 노파는 시계를 받아들며 말했다. 한 달치 이자를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흠, 기한이 지났으니 내다 팔든 말든 그건 내 마음대로요. 이런 시계라면 값을 많이 쳐 주시겠지요? 별것도 아니군. 지난번 그 반지도 두 장이나 줬지만 보석상에 가면 1루블 반의 새것으로 살 수 있어요. 4루블만 빌려주십시오. 틀림없이 찾아갈 테니까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1루블 반을 주지 이자는 먼저 떼고. 1루블 반이라고요? 그는 기가 막혀 소리쳤다. 싫으면 그만둬요. 노파는 시계를 도로 내밀었다. 그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여기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생각나서 다시 마음을 돌렸다. 그거라도 주시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노파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옆방으로 갔다. 장롱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우이 서랍일 것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잠시 후 노파가 되돌아왔다. 1루블의 한 달 이자가 10코페이니카니까 1루블 반에 대한 이자 15코페이카 하고 지난번 2루블에 대한 이자 20코페이카를 제하면 1루블 15코페이카가 되는군. 자 받아요. 아니 겨우 1루블 15코페이카란 말이에요? 그는 노파가 주는 돈을 받았다. 그러고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더니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알료나 할머니 2, 3일 후에 물건을 하나 더 가져올지 몰라요. 은으로 만든 아주 근사한 담배값인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럼 이만 아 할머니의 동생분은 어디 갔나 봐요? 문 밖으로 나가며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자연스럽게 물었다. 왜? 그 애에게 볼 일이라도 있소? 아니요. 할머니가 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안녕히 계십시오. 알료나 할머니 계단을 내려올 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웠다. 가까스로 거리에 나서자 그는 버럭 소리 내어 중얼거렸다. 아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 어쩌자고 그런 무서운 생각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꼬박 한 달 동안이나 그는 흥분해서 걸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 극도로 피곤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롭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리저리 걷다가 자신이 술집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다. 술집에서 주정꾼 두 사람이 욕설을 뱉으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술집 같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현기증으로 어질어질한 데다가 목이 타는 듯 말라서 맥주라도 한 잔 하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 한 잔을 시켜 단숨에 마시자 그는 현기증이 가시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술집 안을 둘러보니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세상에는 전혀 안면이 없는데도 첫눈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과 만날 때가 있다. 약간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흘끼들끼리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 사람 역시 라스콜리니코프와 라스콜리니코프와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듯 자꾸 쳐다보는 것이었다. 신을 넘긴 듯 중간 귀의 단단한 체격에 히끗히끗한 머리가 많이 벗어진 사내였다. 밤낮으로 술에 쩔어 살았는지 부석부석한 얼굴은 누렇다 못해 푸르죽죽했다. 그는 낡아빠져 누더기가 다 된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관리다운 의젓한 면이 있었지만 왠지 몹시 불안해 보였다. 이윽고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똑바로 보며 분명한 소리로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나의 말벗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당신은 차림새는 비록 남루하지만 교양이 있고 술 같은 것은 즐기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구둔관 마르멜라도프입니다. 실례지만 직장이 어디입니까? 아니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약간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 학생이군요. 내가 짐작한 대로군.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럼 잠깐 실례하겠소. 그는 자기 술잔을 집어 비틀거리며 일어나 라스콜리니코프 옆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이봐요 학생 가난은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 되면 그건 제약이지. 어느 정도만 가난하다면 타고난 고결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빈털터리가 되면 인간 사회에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모멸감이 뼈에 사무친다오. 그건 제약이지. 학생은 건초실은 배에서 밤을 새어본 적이 있소? 아니 없습니다. 나는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이요. 닷새밤이나 거기서 보냈소. 그는 혼자서 자네 술을 따라 쭉 들이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누구한테도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싫어도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딸이 처음으로 노란 감찰 창녀의 표시를 가지고 일하러 나갔을 때 그때는 나도 일을 좀 했지 지금은 그 노란 감찰로 먹고 살지만.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산대 쪽에 있던 심부름하는 두 소년이 웃음을 터뜨렸다. 술집 주인도 웃고 있었다. 나는 짐승 같은 꼬락선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아내 카테리나는 교양 있는 여자라오. 연관급 군인의 딸로 좋은 교육을 받아 고상한 감정이 가득하지오. 그런데 카테리나는 마음은 넓어도 불공평한 데가 있어요. 아내는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단 말이오. 또다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마르멜라도프는 밀라도프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말했다. 그래도 싸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 같았으니까. 학생? 나는 아내의 양말을 구두도 아닌 양말까지 팔아서 술을 마셨소. 양가죽으로 만든 아내의 목도리도 팔아버렸다오. 덕분에 아내는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피를 토하고 있는 형편이라오. 지금 우리는 춥고 작은 새빵에서 살고 있소. 아이들은 어린 것들 셋과 큰딸 하나가 있는데 카테리나는 쓸고 닦고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다오. 어릴 때부터 깨끗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지금은 폐병에 걸려 있소. 학생? 이런 형편에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아시오? 그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도 함께 고통받고 싶기 때문이오. 메르멜라도프는 절망한 것처럼 고개를 푹 떨어뜨리다가 다시 말했다. 학생? 사실 내 아내는 유서 깊은 도립 기족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 졸업할 때는 현의 지사와 여러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상으로 메달과 상장까지 받았다오. 메달은 팔아버렸지만 상장은 그녀의 트렁크 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지요. 그녀에게는 그 상장만이 추억 속에 남은 마지막 자랑거리라오. 그녀는 보병 장교였던 전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고 마침내 재판에 해부되더니 끝내는 죽어버렸다오. 재산도 없이 어린 세아이를 데리고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참으로 비참했소.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아무런 도움도 없이 말이오. 그 무렵 나도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열네 살 된 딸애와 둘이 사는 호랍이었는데 내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소. 그로부터 일년 동안 나는 가장의 의무를 열심히 했다오. 술도 마시지 않았었지. 그런데 그만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오. 내 잘못이 아니고 감원 때문이었지. 술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일년 반이 넘었지요.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 방랑하던 끝에 이 훌륭한 도시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 나는 직장을 구했지만 또 실직하고 말았다오. 이번에는 내 잘못 때문이었소. 짐승같은 내 본성과 술. 그렇소. 술 때문이었소. 지금은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리페 베흐젤 이라는 부인의 집에 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무엇으로 방세를 내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오. 그러는 동안에 전처가 남긴 딸에도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오. 그 애가 개모인 카테리나한테 어떤 구박을 받고 어떤 상처를 얻게 되었는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학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어대자 뺨에 붉은 반정까지 생긴 아내는 큰딸에게 이 밥벌레야 너는 공짜로 먹고 마시며 태평스럽게 누워 지낼 셈이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오. 어린애들도 사흘 동안이나 빵 껍질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먹을 건 어디 있으며 마실 건 어디 있었겠소. 나는 그때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쏘냐가 어머니 내가 정말 많은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나요? 하는 겁니다. 그건 타리아 프란초프나라는 포주가 집주인 아말리아를 통해 여러 번 권했던 일이었지요. 그러자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하고 카테리나가 코웃음치며 대꾸하는 거예요. 학생 제발 내 아내를 책망하지 마요. 이건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요. 흥분한 김에 더구나 병을 앓고 있고 굶주린 아이들이 울며 불며 보채는 통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쏘냐가 스카프를 쓰고 애투를 입고 집을 나서더니 9시쯤에 돌아왔다오. 그러고는 카테리나 앞에 은하 30루브를 내놨지요. 쏘냐는 말은커녕 힐끔 돌아보지도 않고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침대에 누운 채 조그만 어깨와 몸을 떨고 있었다오. 학생 나는 그때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오. 카테리나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쏘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춘 채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던 모습을. 둘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오. 끌어안은 채 둘이서 말이요.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목소리가 뚝 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고는 급히 술 한 잔을 들이켄 다음에 다시 말을 계속했다. 학생 그때부터 쏘냐는 노란 감찰을 가지게 됐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됐다오. 왜냐하면 집주인인 아말리아가 허락하지 않았어. 레베자트니 고프란 놈까지도 그놈도 처음엔 쏘냐에게 눈독을 드리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되자 나처럼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겠나 하고 짖거리는 거요. 그러자 카테리나가 딸의 편을 들다가 그놈과 대판 싸우게 되었다오. 쏘냐는 이제 어두워져서야 집에 들러 카테리나의 일을 거들기도 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돈을 보태준다오. 그 애는 지금 재봉사인 카테리나 우푼의 집의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다오. 마르멜라도프는 잠깐 말을 멈추고 빙긋 웃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이바나바나 시에치비치 가카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지요. 온 집안 식구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바로 5주 전이었지요. 아내가 어디선가 돈을 구해다가 멋진 재복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엿새 전 봉급으로 20룹을 40코페이카를 타서 아내에게 건네주고는 그 이튿날 아내의 괴짝을 뒤져 남은 봉급을 몽땅 들고 집을 나왔어요. 직장에선 짤리고 새 제복은 어느 술집에서 굴러다니고 있겠지요. 모든 게 끝장입니다. 이 술집 타락한 그의 모습 건초 신는 배에서 지낸 닷새밤 보드카병 폐병에 걸린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현기증을 일으켰다. 이봐요 학생 마르멜라도프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다시 말했다. 오늘 소냐한테 다녀왔다오. 술값을 얻으러 말이요. 그래서 주던가? 조금 전에 들어온 패거리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묻고는 낄낄거렸다. 그래 이 보드카도 바로 그 애가 준 돈으로 산 거요. 삼시 코페이카를 주더군.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말이요. 그 애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기만 했소. 그 애는 아버지를 동정하여 눈물을 흘릴지언정 비난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그것이 내겐 더 괴롭다오. 그 애는 지금 몸단장을 해야 하오. 산뜻하고 예쁘게 말이요. 머릿기름도 사야 하고. 그런데 아비인 내가 그 삼시 코페이카의 돈을 몽땅 술값으로 가로채왔단 말이요. 이런 날을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소. 그는 또 한 잔을 마시려고 했으나 술병은 이제 비어있었다. 도대체 너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소. 두 사람 두 사람 곁에 와있던 술집 주인이 큰소리로 해쳤다. 마르멜라도프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해쳤다. 그래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길 이유는 하나도 없지. 나 같은 건 십자가에 목을 매달고 죽어야 해. 결코 불쌍히 여길 인간이 못되지. 그렇지만 유일한 심판관인 하느님만이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셔서 이렇게 부르실 거야. 심술구준 폐병 환자인 계모를 위하여 또 피가 섞이지도 않은 나의 어린 동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판 딸은 어디 있느냐. 지상에 있을 때 술주정뱅이에 망란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준 딸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리 오너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녀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암 용서해 주시고 말고 난 다 알고 있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을 마친 그는 피로에 지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감동을 주었는지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제 갑시다 학생. 마르멜라도프가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말했다. 나를 좀 바래다 주시오. 코제리 아파트까지 뒤뜰 쪽이요. 이제 돌아가야겠소. 카테리나 한테로. 아까부터 아까부터 나가고 싶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를 데리고 술집에서 나왔다. 마르멜라도프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어깨에 손을 턱 걸쳤다. 하지만 그는 발이 입보다 훨씬 치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안고 가다시피 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까지 거리는 가까웠다. 두 사람은 뒤뜰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갔다. 벌써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다음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꽤 늦은 시각에 잠에서 깨어났다. 왠지 짜증이 나고 초조하고 자꾸만 화가 났다. 그는 증오의 눈으로 자기의 조그만 방을 둘러보았다. 안쪽까지 여섯 걸음쯤 되는 작은 방이었다. 벽은 여기저기 떨어지고 누렇게 바랜 벽지가 붙어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천장은 너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을 지경이었다. 낡고 낡아서 망가진 의자가 세 개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치를 한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노트와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의자나 책상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언제부턴가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꼴사납게 긴 의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쪽 벽 전부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너덜너덜너덜한 이 긴 의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침대 구실을 했다. 일어나세요. 어쩌자고 이렇게 늦잠을 주무세요? 한여인 나스타샤였다. 차를 끓여왔어요. 홍차 좋아하시죠? 그 홍차는 주인 아주머니가 보낸 건가? 그는 느릿느릿 일어나면서 물었다. 아주머니가 그럴 리가 있어요? 나스타샤는 재탕한 홍차가 든 금간 사기 주전자와 누런 설탕 두 덩어리를 그의 앞에 놓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려고 해요. 경찰에? 무슨 일로? 당신이 방세도 내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으니까요. 젠장 마음대로 하라지.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아니지 지금 그러면 좋지 않아. 그 여자는 바보군. 아무튼 오늘은 아주머니한테 가서 따지고 와야겠군. 아주머니도 나처럼 바보이긴 하지만 영리한 당신은 왜 빈둥거리고 있나요? 전에는 가정교사를 한다더니 요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죠?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거친 말투로 빠지못해 대답했다. 무엇을 하세요? 일이지. 어떤 일인데요? 생각하는 일이지. 그는 뜸 들이듯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나스타샤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돈이라도 왕창 벌 일을 생각했어요? 구두가 없으니 가정교사 노릇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까짓 가정교사를 해봤자 푼돈 받게 되지 않아. 그럼 단번에 한미첨 잡으려는 거예요? 그는 이상한 얼굴로 나스타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지. 한미천 잡고 싶어. 아참. 어제 당신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나한테? 누구한테서?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어요. 집배원 아저씨에게 삼코페이카를 대신 줬어요. 돈은 주실 거죠? 어서 가지고 와. 빨리. 라스콜리니코프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녀가 편지를 가져왔다. 예상대로 RC에 있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나스타샤? 이젠 가봐. 자, 이건 삼코페이카야. 나스타샤가 나가자 그는 편지에 입맞춤을 했다. 어렸을 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글씨. 그는 두려운 듯 우물쭈물하다가 봉투를 뜯었다. 나의 귀여운 로자. 두 달이 넘도록 너와 편지 왕래가 없었구나.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단다. 너는 편지를 하지 못했던 내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나와 두냐의 오직 하나뿐인 혈육이며 우리의 전부란다. 내가 돈에 쪼들려서 몇 달 전부터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교사도 그만두어 수입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은 무너졌단다. 넉 달 전에 너에게 송금한 십오르블은 너도 알다시피 상인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오루씨에게 연금을 저당 잡히고 빌린 돈이란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그 빚을 갚고 너에게도 약간의 돈을 송금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야 우리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누구보다도 먼저 너에게 알리고 싶구나. 우선은 너도 짐작하리라 믿는다만 두냐는 6주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단다. 두 달 전에 내가 편지에다 두냐가 스비드리가일로프씨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인가 전해 듣고 자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했다만 사실 그대로 알렸더라면 너는 만사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왔을 것이다. 그 무렵에는 나도 절망에 빠져 있었단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으니까. 실은 작년에 두냐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 100루블을 송금으로 받았거든.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그 집을 나올 수가 없었단다. 그 돈은 당시 내가 필요로 했던 60루블을 송금해 주기 위해서 빌렸던 거야. 두냐는 그 집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아내인 마르파와 집안 식구들로부터 친절하고 예절바른 대우를 받았단다. 그런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스비드리가일로프씨는 두냐에게 마음을 두고 겉으로는 몹시 모질게 대하고 조롱도 했다는구나. 그러다 마침내 참을 수가 없었던지 스비드리가일로프씨가 두냐에게 노골적으로 구애를 했단다.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둘이서 애 딴 고장이나 애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고 했다지 보냐. 두냐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겠니?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단편이 정원에서 두냐에게 치근덕거리는 걸 본 마르파가 그 모든 죄를 그 아이에게 뒤집어 씌웠단다. 마르파는 아무런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두냐에게 손찌건까지 하면서 꼬박 한 시간 동안이나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린 다음 두냐의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단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 억울한 모욕을 당한 두냐는 뻔 거리를 덮게도 없는 농부의 짐마차를 타고 왔단다. 생각해 봐라. 어떻게 이 일을 너에게 알릴 수 있었겠느냐. 그 뒤 한 달 동안 마르파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두냐에 대한 온갖 악평을 하고 다녔단다. 그래서 온갖 추한 소문이 나돌고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교회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단다. 그러자 집주인은 우리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재촉까지 했단다. 나는 그만 몸져 누웠는데 두냐는 나보다 굳센 아이라서 모든 고통을 꾸욱 참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더구나. 그 애는 정말 천사같아. 그러다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고통도 끝나게 되었지. 그것은 스비드리가 일러프 씨가 자기 잘못을 뒤우치고 마르파에게 두냐의 결백을 밝힐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란다. 그 증거는 마르파의 눈에 띄기 전에 그 사람의 애정 고백을 거절하기 위해 두냐가 보낸 편지란다. 그 편지를 읽어본 마르파는 그제야 비로소 두냐의 결백을 믿고 그 다음 날 교회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구나. 그러고는 바로 우리에게 와서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단다. 그런 다음에는 시내의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며 두냐를 변호하고 두냐가 쓴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지. 마르파는 이렇게 해서 두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단다. 그 뒤 두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일 말을 듣게 되었단다. 그리고 로자야 두냐에게 청혼을 해온 사람이 있단다. 두냐도 승낙했지. 7등관인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사람인데 마르파의 친척이란다. 나이는 45살로 좀 많은 편이지만 생활도 넉넉하고 근무처도 두 군데나 된단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친절히 대해주기 바란다. 두냐가 결혼하면 너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로자야 가까운 시일에 우리 셋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3년 만이지. 루진 씨의 초청으로 나와 두냐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될 것 같다. 두냐는 너무 기뻐서 이 일만으로도 루진 씨에게 시집을 가야겠다고 말했단다. 두냐가 루진 씨와 결혼하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의 신용도 크게 높아졌지. 그래서 연금을 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하면 너에게 25루블이나 30루블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제 그만 써야겠다. 그럼 잘 있거라. 마음속으로 너를 힘껏 껴안고 수없이 키스를 보낸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 플리헤리아 라스콜리니코바. 편지를 읽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는 좁은 방이 답답하여 숨이 막힐 듯 했다. 모자를 집어들고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에는 계단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섭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실리에프스킷섬 쪽으로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결혼은 안 돼. 루진 같은 녀석은 되져버려라. 하는 생각이었다. 두냐.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19살이었지. 너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정신을 팔아버릴 여자는 아니야. 루진의 온몸이 순금이나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해도 루진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일은 승낙하지 않을 거야. 그는 문득 소냐라는 여자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 창녀가 된 소냐. 두냐가 루진과 함께하려는 운명과 무엇이 다른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혀 더욱 괴로웠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샌나야 광장에 다다른 건 밤 9시쯤이었다. 탁자나 판자를 펼쳐놓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 끝 모퉁이에 목판 두 개를 놓고 시린이 손수건 따위를 파는 부부가 보였다. 돌아갈 체비를 하던 부부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알려나 이바노브나의 동생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리자베타를 알고 있었고 리자베타 역시 그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키다리에다 못생기고 겁이 많았다. 운순하고 백치에 가까운 서른 살이 넘은 노처녀인데 언니의 노예가 되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 언니 앞에서는 벌벌 떨며 언니가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맞고만 있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히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리자베타 당신 혼자서 결정하도록 해요. 알려나에게는 말하지 말고. 장사꾼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7시쯤에 오세요. 그 사람도 올 테니까. 내일이요? 리자베타는 결정을 못 내렸는지 망설이고 있었다. 당신은 알려나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친언니도 아니고 배다른 언니인데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장사꾼의 마누라가 수다스럽게 말했다. 7시예요. 7시. 빨리 결정하세요. 장사꾼의 남편이 말했다. 좋아요. 가겠어요. 리자베타는 망설이듯 말하고 자리를 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될 수 있는 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엿들으려고 하면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나갔다. 처음의 놀라움은 점점 공포로 변했다. 마치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노파와 유일하게 함께 사는 동생 리자베타가 집에 없다. 노파는 저녁 7시 정각에 집에 혼자 있게 된다. 그것은 정말 우연히 뜻하지 않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하숙집까지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사형선고라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그에게는 생각할 자유도 없이 어떤 운명에 의해 그 일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튿날 아침 10시쯤 그의 방으로 들어온 나스타샤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 홍차 드시겠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오후 2시에 나스타샤가 수프를 가지고 왔으나 그는 여전히 누워있었다. 홍차에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화가 난 듯 그를 마구 흔들었다. 어째서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어디 몸이 아픈가요? 왜 그래요? 그는 여전히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좋을 텐데 뭘 좀 드시겠어요? 나중에. 나스타샤 제발 나가줘. 그는 힘없는 소리로 말하고 손을 저었다. 나스타샤가 나간 후 잠시 홍차와 수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벌떡 일어나 빵을 들고 수프를 몇 숟갈 떠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욕이 없었다. 그는 다시 긴 의자에 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문득 시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살그머니 문 쪽으로 걸어가서 가만히 문을 열고 층계 밑에 동정을 살폈다. 층계는 모두 잠들어버린 것처럼 조용했다. 그는 베개 속에 쑤셔 넣어두었던 너덜너덜하고 세탁도 하지 않은 낡은 루바슈카 남자용 블라우스 풍의 상의를 꺼냈다. 그러고는 그 옷깃을 찢어 두겹으로 끈을 만든 다음 입고 있던 질긴 여름의 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끈의 양 끝을 깨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고리는 도끼를 꽂아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또 긴 의자와 마룻바닥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에 손가락을 넣어 저당물을 꺼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크기나 두께도 은으로 만든 담뱃값보다 약간 작은 매끄럽게 깎은 나무 조각이었다. 그는 그 나무 조각에 얇은 철판을 겹쳐서 붙이고 열십자 모양으로 실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깨끗한 흰 종이에 예쁘게 싸서 댈 수 있는 대로 풀기 어렵게 포장했다. 그것은 노파가 포장을 푸는데 정신을 쏟게 한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였다. 순간 뒤뜰 근처에서 누군가 애치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6시가 지났어. 벌써 큰일이군. 그는 문에 바싹 붙어 귀를 기울여 보고는 모자를 움켜쥐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엌에서 도끼를 훔치는 일이었다. 이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개혁한 것이었다. 나스타시아는 늘 저녁 때면 문을 열어둔 채 집을 비우고 이웃집이나 가게에 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살그머니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스타시아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찌나 놀랐던지 그녀는 세탁물을 광주리에 꺼내어 빨랫줄에 널고 있다가 그의 모습을 보자 손을 멈추고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만사는 끝장이었다. 도끼가 없다. 그는 무엇인가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을까. 그는 문을 지나며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버렸어. 순간 문이 열린 수의실이 보였다. 그는 흠짓하며 떨었다. 거기서 몇 걸음 안 되는 수의실의 의자 및 오른쪽에 무언가 반짝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수의는 없었다. 추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살금살금 그러나 재빠르게 다가가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도끼였다. 그는 장작개비 사이에서 도끼를 꺼내 애투 안쪽에 만들어 붙인 고리에 건 다음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수의실을 나왔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그는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심받지 않도록 침착하게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문득 어느 가게 안을 견눈질해 보니 그곳의 벽시계가 7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만 우의 도로로 해서 그 아파트의 뒤쪽으로 가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도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벌써 다 왔다. 저 집이다. 바로 저 문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7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벌써 7시인가. 그럴 리 없어. 시계가 빠를 거야. 다행히 정문도 무사히 통과했다. 운 좋게도 그때 커다란 건초마차가 지나갔으므로 그 옆으로 몸을 숨길 수가 있었다. 그는 진마차가 안뜰러 들어서자마자 재빨리 오른쪽으로 빠져나왔다. 노파의 방으로 가는 계단은 문 오른쪽에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 손으로는 도끼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러고는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2층에 문이 열린 방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페인트공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른 채 지나쳤다. 3층은 모두 빈방이었다. 벌써 4층이다. 그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노파의 방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옷 속에 감춘 도끼를 만져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초인종 줄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30초쯤 있다가 다시 한 번 당겼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문에 길을 대었다. 옷 스치는 소리와 조심스레 문꼬리에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다. 노파 역시 숨을 죽이고 바깥 동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그는 일부러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하면서 자신이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인종 줄을 당겼다. 그러자 문꼬리를 벗기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두 개의 날카로운 의심 많은 눈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알려나 할머니. 그는 되도록 상냥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저당 잡힐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노파가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알려나 할머니 저를 아시잖아요. 전에 말했던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노파는 저당물을 흘끗 보더니 곧 이 불청객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싫으시다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고 분명하게 말했다. 노파는 조금 안심이 됐는지 저당물로 눈을 돌렸다. 너무 뜻밖이어서 물건은 뭐요? 은으로 만든 담배값입니다. 요전에 말했잖아요. 노파는 손을 내밀었다. 안색이 나쁘군요. 손까지 떨리고. 병이라도 났소?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안색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디 보자. 은같지는 않은데. 노파는 저당물을 받아들고 그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끈을 풀기 위해 창쪽으로 돌아섰다. 단단히도 묶었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놨지? 노파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그에게로 몸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그는 품속에 도끼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노파를 힘껏 내리쳤다. 노파는 꾀액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아주 작았다. 노파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두 손을 머리에 댄 채 게다가 한 손에는 여전히 저당물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번 더 내리쳤다. 컵을 엎지른 것처럼 피가 흘러나왔고 몸이 젖혀졌다. 그는 노파의 얼굴을 굽어보았다. 이미 숨이 끊어진 노파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얼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시체 옆 바닥에 도끼를 놓고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노파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한 개의 강철고리에 여러 개의 열쇠가 빼달려 있었다. 그는 곧장 침실로 가서 열쇠로 장롱을 열려고 했다. 그러다가 열쇠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는 온몸에 경련이 일더니 벼란간 노파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시체 쪽으로 가보았다. 의심할 것 없이 노파는 죽어있었다. 그는 문득 노파의 목에 끈이 있는 걸 보고 벗겨내려고 했으나 잘 벗겨지지 않았다. 2분여 동안 애를 쓴 끝에 겨우 벗겨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손은 피투송이가 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끈에 달려있던 것은 지갑이었다. 나무와 그리로 만든 십자가와 NML 치를 한 성상 새로 된 태와 고리가 함께 달려있었다. 지갑은 불룩했다. 그는 지갑을 살펴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십자가는 노파의 가슴 위에 던졌다. 다시 도끼를 들고 침실로 가서 장롱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잘 맞지 않았다. 그는 장롱을 그대로 두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빨간 양가죽을 씌운 강철못을 가득 박은 괴짝이 있었다. 커다란 열쇠로 열자 하얀 덮개가 덮여있었고 그 밑에는 붉은 천을 댄 토끼털 애투가 있었다. 그는 괴짝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팔찌, 목걸이, 귀고리, 장식핀 등 사람들이 저당 잡힌 물건 이미 틀림없는 금부치들이 가득했다. 그는 재빨리 그것들을 바지와 우도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었다. 그 순간 노파가 쓰러져 있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괴짝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도끼를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방 가운데에는 큰 보따리를 든 리자베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죽은 언니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도끼를 든 사나이가 나타나자 부들부들 떨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켰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를 들어 리자베타를 내려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녀마저 쓰러져 죽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점점 더 심한 공포에 빠져들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의자 위에 반쯤 물이 담긴 물통이 놓여있었다. 그는 손과 도끼를 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깨진 접시 위에 비누도 있었다. 그는 손을 씻고 도끼도 씻었다. 비누로 도끼 자루까지 깨끗이 씻은 다음 빨랫줄에 널린 옷을 걷어 세심하게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도끼를 조심스럽게 애투 속의 고리에 건 다음 바지와 구두도 살펴보았다. 빨리 도망쳐야 해 도망을 그는 급히 현관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놀랍게도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그는 계단의 동정을 살폈다. 아파트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싸우고 있을까 그는 꾹 참고 기다렸다. 잠시 후 싸우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가 계단으로 한 걸음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와 문꼬리를 걸었다. 갑분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도끼 자루를 꽉 지었다. 깡통을 두드리는 듯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봐 마귀 할멈 알려나 절세민 리자베타 문 열어 안에서 뭐라고 있는 거야 자고 있나 죽었나 이봐 문 열란 말이야 사나이는 화를 내며 계속 초인종 줄을 잡아당겼다. 그때 계단을 오르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지만 라스콜리니 코프는 듣지 못했다. 두 번째로 온 사나이가 초인종 줄을 잡아당기는 먼저 온 사람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코우씨 나중에 온 사람이 말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젊은 사람이 구나. 라스콜리니 코프는 이렇게 짐작했다. 어찌된 일이지 자물쇠가 부서져라 흔들어대도 대답이 없으니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상한데요 그 할머니는 갈 곳이 없을 텐데 그러게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흠 돈을 빌릴까 하고 왔는데 젊은 남자가 말했다 하는 수 없이 돌아가야겠구먼 망할 놈의 마귀 할멈 같으니 라고 자기가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는 1년 내내 내 집안에만 있더니 하필 오늘 나가다니 코우는 다시 줄을 잡아당겼다 잠깐만요 문을 당기니까 문이 약간 벌어지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은 자물쇠로 잠근 것이 아니라 문고리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직 아직 모르시겠어요 두 사람 중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군 그런데 왜 못 들은 척 할까 코우가 다시 문을 힘껏 당겼다 잠깐만 문을 당기지 마세요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둘이 다 기절했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죠 우선 수위를 불러 옵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제가 수위를 불러 오겠습니다 왜 나는 나무란 말이요 저는 예심 판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젊은 사나이는 흥분하여 애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 갔다 혼자 남은 코우는 다시 한번 초인종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딸그랑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문을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문틈 사이로 엿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조한 마음으로 도끼를 단단히 지고 있었다 누구라도 들어오면 사정없이 도끼를 휘두를 작정이었다 시간이 1,2분 지나갔다 이거 너무 늦는데 코우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발소리가 사라지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문고리를 벗기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2층에 다다르자 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될 대로 되라지 나를 불러 세우면 모든 일은 끝장이다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다 그러자 두세 계단 아래쪽에 문이 열린 방이 보였다 페인트공이 일하던 방이었다 그는 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문 뒤에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4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황급히 문 밖으로 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현관문 근처에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거리로 나오자 왼쪽 골목으로 향했다 거의 지정신이 아닌 채 큰길로 나왔다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일을 겪느라고 그는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목덜미는 흠뻑 젖어있었다 자기 집 계단에 이르러서야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도끼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도끼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했다 수의실 수의실 문은 닫혀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다 그는 너무 지쳐서 수의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수의는 없었다 그는 도끼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장작개비로 덮었다 그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입은 채로 긴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는 꽤 오랫동안 누워있었다 가끔 눈을 뜨기도 했고 그때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어느새 주위가 밝아왔다 그는 긴 의자에 엎드린 채 몽롱한 상태로 있었다 밖에서 술주정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앗 벌써 한낮이 됐단 말인가 그는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온 집안이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온몸을 살펴봤다 입은 채로는 알 수가 없어서 옷을 홀랑 벗고 히로라기 하나 헝겊조각 하나까지 빠트리지 않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피의 흔적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터져서 더덜거리는 바지단에 핏자국이 있었다 그는 접는 칼로 바지단을 잘라냈다 그는 또 노파의 괴짝 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갑과 물건이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다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는 즉시 주머니 속의 것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집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물건들을 구석진 쪽 벽지가 찢어져서 생긴 구멍 안으로 모두 쑤셔 넣었다 이제 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불룩하게 부풀어오른 벽지를 보며 생각하다가 갑자기 앗 하고 다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도대체 난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불룩한데도 숨겼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참을 수 없는 오한에 온몸이 벌벌 떨렸다 의자 위에 있던 애투를 당겨 덮었다 또다시 졸음과 환영이 엄습하여 긴 의자에 눕고 말았다 5분쯤 지나자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애투를 집어들었다 그렇군 겨드랑이의 고리를 떼지 않았잖아 이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다니 그는 고리를 떼어 잘게 찢은 다음 베개 밑에 옷가지 속에 쑤셔놓고는 극도로 긴장하여 방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바지에서 잘라낸 조각이 방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었다 대체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지갑에도 피가 묻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주머니 속에도 피가 묻었을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주머니를 뒤집어 보았다 역시 주머니 속에도 피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머니의 안감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때 벗어놓은 양말에 언뜻 피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다 역시 피자국이다 양말 끝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양말과 뜯어낸 천 조각을 어디에 감춰야 할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을 모아지고 방 가운데 서있었다 날로 속에 버릴까 아니야 제일 먼저 뒤질 거야 태워버릴까 아니 어딘가에 전부 버리는 게 좋겠어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또다시 긴 의자에 뜯고 말았다 꿈과 환영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누군가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문 좀 열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계속 잠만 잘 거예요 나스타샤였다 없는지도 모르겠군 사나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응 저건 수위의 목소리인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벌떡 일어나서 긴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고동쳤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뿜꼬리를 벗겼다 문앞에 수위와 나스타샤가 서있었다 소환장입니다 관청에서 수위가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그는 현기증이 나서 다시 긴 의자에 앉았다 어느 관청에서 경찰서에서 오라는 것이겠죠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수위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끔 보면서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손밑을 보았다 잘라낸 천조각이며 양말들을 손에 꾹 쥐고 있었다 어머 이분 보게 왜 그따위 것들을 쥐고 있어요 나스타샤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재빨리 옷가지들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홍차라도 마시겠어요 가지고 올까요 아니 난 나갔다 와야겠어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나스타시아는 수위와 함께 내려갔다 그는 떨면서 소환장의 봉투를 뜯어 읽어봤다 그것은 오늘 오전 9시까지 관할 경찰서로 출동하라는 소환장이었다 지금까지 경찰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건 술책이다 나를 불러들여 실토하게 하려는 술책인게 분명해 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중얼거렸다 거리는 참을 수 없이 무더웠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아팠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경찰서는 하숙집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들어가면 무릎 꿇고 사실대로 다 말하자 그는 경찰서 4층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계단에는 남녀 방문객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대기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 하나 그를 아른채 하지 않았다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좀 나은 옷차림을 한 서기 같은 사람들이 앉아 열심히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무슨 용무요 그는 소환장을 내보였다 저쪽 서기장에게 가보시오 서기는 흥미없다는 듯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안쪽 방문을 가르쳤다 그 방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안에 부인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여자는 상복을 다른 한 여자는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기장 앞에 소환장을 내밀었다 기다리시오 서기장은 여전히 상복 입은 여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 일은 아니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 편한 기분이 되었다 바보 짓을 하거나 하찮은 부주의 때문에 꼬리를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는 뭔가 더 생각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상복을 입은 부인이 일을 마치고 일어설 때 경찰서의 부서장인 일등 경위가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던지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초라한데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지 출동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물거리듯이 말했다 빛 상환에 대한 권입니다 서기장이 말했다 빛? 무슨 빛일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그럼 그 일이 아니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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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소환장 소환장을 본 경희는 화가 치미는 듯 소리쳤다 오전 9시라고 되어있는데 벌써 11시가 지났잖아 제가 이것을 받은 건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경희는 말문이 막혀 당황스러워했다 자네에게 고소장이 들어와 있어 빚도 갚지 않고 떼먹다니 우러러볼 만한 청년인걸 그가 서류를 건네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서류를 읽었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대체 이게 뭡니까 그는 서기장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이 진 빚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급 독촉이죠 당신은 과태료와 빚을 갚든가 아니면 언제 갚겠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동시에 빚을 갚을 때까지 수도를 떠나서는 안되고 당신의 재산을 팔거나 숨겨서도 안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기한이 지난 차용 증서에 대한 고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아홉 달 전에 8등관 미망인인 자르니츠나에게 써준 것 같은데 그녀가 7등관인 체바로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숙집 아주머니란 말입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가 어쨌다는 겁니까 서기장은 약간의 동정심과 승리감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개가 번쩍 빛나는 듯 부서장의 호통소리가 울려퍼졌다 하늘색 옷을 입은 부인은 덜덜 떨었다 너희 가게에서 늘 추태를 부려서 열 번이나 경고를 했었지 이젠 용섰지 않겠어 부인은 애교를 부리며 변명을 하려 애썼다 그건 그 손님 잘못이에요 우린 죄 없어요 수위 카르르가 찢은 옷값으로 5루블이나 줬다고요 좋아 루이자 이게 마지막이야 그만 가봐 언제 내가 한번 조사하러 나갈 테니까 루이자는 서둘러 나가다가 누런 구렛나룻을 기른 경찰서장과 부딪혔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또 천둥 소리에 벼락이 쳤군 서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부서장에게 말했다 아 아닙니다 부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서류를 가지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저술가 선생 아니 대학생이었지 이 학생이 돈도 갚지 않고 방도 양도하지 않으려고 해서 계속 고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네 하긴 자네는 유명한 벼락이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지 서장은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며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오 다만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부글부글 끓다가 몽땅 타서 없어지고 말지요 군대 시절에는 벼락 중위로 통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또 그 군대 얘기입니까 부서장은 서장이 지켜세우자 기쁜듯이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도 갑자기 여러 사람들에게 유쾌한 얘기라도 해주고 싶었다 서장님 제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병든 학생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돈을 보내면 갚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서기장이 주의를 주었다 잠깐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3년 동안 그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딸과 결혼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그 딸이 1년 전에 창티푸스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전 그 집에서 하숙을 계속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지금의 방으로 옮길 때 상냥하게 말했어요 저에게 빌려준 115루블의 차용증서를 써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 것이라면서 이봐요 그따위 자질구레한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할 일은 약정서를 써주는 일입니다 부서장이 거만하게 말했다 자 써주시오 서기장이 말했다 어떻게 쓰지요? 부르는 대로 쓰시오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부르는 대로 썼다 됐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서명한 종이를 받자 서기장은 다른 일을 보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돌아갈 생각도 잊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지금이라도 서장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서장이 부서장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그럴 리가 있나 두 사람 다 석방이야 생각해봐 그 두 사람의 짓이라면 무엇 때문에 수위를 부르겠나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노크를 했을 때는 닫혀있던 문이 3분 후에 갔을 때는 열려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범인은 안에서 문고리를 걸고 있다가 수위를 부르러 간 사이에 교묘하게 도망갔다 이거야 그러나 아무도 범인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집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굿이니까요 자기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듣던 서기장이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까물어질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 오랫동안 숨을 못 쉬다가 거리로 나서자 그제야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색이다 수색이야 곧 가태수색이 시작될 거야 도둑놈들 나에게 혐의를 두고 있구나 그런데 이미 가태수색을 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집에서 그 녀석들과 마주친다면 그는 전보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 벽지 속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는 방문을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었다 몸은 몹시 세약해진 것 같았으나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추적이 무서웠다 30분 아니 15분 후쯤 누군가가 자신을 비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그 이전의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도 당김없이 운하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안전하게 끝난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버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카텔이나 운하 기슭을 30분 넘게 오가며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나 사람들이 있어서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 네바강으로 가자 그는 네바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니 숲속에 파먹고 표시를 해두면 어떨까 그는 결국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다 거리에서 광장으로 나가다가 왼쪽에 창이라곤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출입구를 발견한 것이다 그곳은 마차 공장이나 철공소 따위로 쓰였던 건물 같았다 뜰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 옆 담벼락에는 홈통이 매달려 있었고 문과 홈통 사이에 16kg 정도의 돌이 놓인 것이 보였다 그래 여기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돌을 기집었다 그 자리에는 움푹 팬 구덩이가 있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 안에 물건을 전부 꺼내 구덩이 속에 넣었다 그리고 돌로 덮었다 약간 높아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흙으로 고르고 돌 옆을 밟아 다지자 감쪽같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그는 큰 길로 나와 걷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누가 돌 밑을 뒤지려 하겠는가 그 돌은 그 집을 지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있는 네바강의 작은 다림목까지 왔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문득 발을 멈췄다 저 집에 라주민이 살고 있지 어쩌다 보니 그 친구 집 앞까지 오게 되었군 그저께 일이 끝나면 다음날 그 친구에게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그래 지금 가보자 그는 5층에 있는 라주민의 방으로 올라갔다 라주민은 자기의 작은 방에 있었다 그들은 4개월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다 라주민은 닳고 닳아서 누더기가 다 된 옷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길었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이게 웬일인가? 그는 친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그렇게 처지가 어려운가?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한 것 같군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보며 말했다 자 앉게 자네 아파 보이는군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것은 가정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긴 가정교사 따위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이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주민은 상대를 뚫어져라 관찰했다 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는 세상에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할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잘 있게 그는 불쑥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 이 별난 친구야 아니 난 가겠어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잠깐 기다려 이 굴뚝 청소부 같은 친구야 가정교사 자리는 나에게도 없어 헌데 고물시장에 헤르비모프라는 사내가 하는 책방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출판도 하고 있어 그게 꽤 잘 팔리거든 이것 봐 여기 32페이지 남짓한 독일어 원문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지만 이것을 잘 부풀려서 번역을 하고 근사한 표지를 붙여서 옷이 코페이카에 팔 거야 나는 번역료로 6루블을 미리 받았는데 전부 다 끝내면 15루블이란 말이야 어때? 이 원고의 후반부를 번역하지 않겠는가? 관심이 있다면 원문을 가져가게 펜과 종이 그리고 우선 3루블도 16페이지를 끝내면 3루블을 더 받을 수 있다네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독일어 원문과 3루블을 받아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올라와서 원문과 3루블의 돈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가려고 했다 이봐! 자네 왜 그래? 라주민이 화가 나서 애쳤다 이제 필요 없어 번역 따위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대로 방을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게 라주민도 더 이상 잡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기만 했다 그가 하숙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때가 되어서였다 6시간 동안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없었다 그는 옷을 벗고 긴 의자에 누워 애투를 뒤집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고 있는 동안 가끔 정신이 들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열병 상태에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자기를 체포하여 끌고 가려고도 했고 비웃기도 했고 놀리기도 했다 또 라스타시아가 늘 옆에 있었고 잘 아는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라스타시아와 누군지 모를 젊은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라스타시아, 이 사람이 누구야? 어머, 정신이 들었군요? 그때 키 큰 라주민이 허리를 굽히며 들어왔다 이봐, 정신이 들었다고? 방금 파센카한테 듣고 왔지 그런데 당신은 누구지요? 라주민이 이름 모를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상인 세로파 FC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사람의 친구 부라주민입니다 다들 라주민이라고 부르지요 자, 의자에 앉으시요 라주민은 자기도 의자에 앉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오늘까지 나올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 홍차도 숟가락으로 떠먹였지 조시모프도 여기 두 번이나 데려왔었네 자네, 조시모프 알지? 자네를 진찰하더니 신경성이라더군 영양상태가 나쁘고 맥주와 겨자의 섭취가 모자란데 하지만 곧 나을 거라고 하더군 그리고 라주민은 노동조합에서 왔다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저, 파오루신 씨를 아시지요? 파오루신 씨가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주신 35루블을 전해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사나이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말했다 저는 영수증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고는 35루블을 내밀었다 필요없어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필요없다니 무슨 말인가? 필요없어 돈 같은 건 서명 안 하겠어 뭐? 돈이 필요없다고? 라주민이 펄쩍 뛰었다 주세요 내가 대신 서명하지요 라주민이 장부에 서명했다 사나이는 의자 위에 돈을 올려놓고 돌아갔다 됐어 자네 이제 뭐 좀 먹고 싶지 않나? 먹고 싶어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스프가 있나? 어제 것이 있어요 라스타샤가 말했다 그럼 스프를 가져다 줘요 잠시 후 라스타샤가 스프를 가지고 왔다 라스타샤? 여주인이 맥주 작은 거 두 병만 주면 좋겠는데 어머? 정말 넉살도 좋군요 라주민은 앤손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리를 바치고 수프를 떠먹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허기진 듯 다 먹었다 홍차는 안 마시겠나? 마시고 싶네 나스타샤 홍차도 빨리 부탁해 나스타샤는 다시 층계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한 라주민은 자기 자리에 앉아 스프와 쇠고기 접시를 끌어당기더니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로자 나는 요즘 매일 여기에 이렇게 식사를 했다네 이건 모두 주인 아주머니의 뜻이라네 아 라스타샤가 홍차를 가져왔군 그는 자네 홍차를 따르더니 다시 긴 의자로 와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리를 바치고 숟가락으로 홍차를 떠먹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자코 받아마셨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여보게 자네가 갑자기 왔다가 간 후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자네를 만나 혼내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 그러나 자네 하숙집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가봤지 그랬더니 자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금방 찾았다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럼 그래서 자네 사정도 모두 알게 된 거야 서장도 만나고 부서장도 소개받았지 자모토프라는 서기장도 알게 됐어 그리고 파센카도 라스콜리니코프는 듣기만 했고 라주미는 계속 말했다 자넨 참 어리석어 어쩌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차용 증서는 또 뭔가 게다가 자네는 어머니가 갚아주느니 어쩌느니 했으니 그러나 이젠 안심하게 자네가 빚을 갚을 것이라고 내가 보증하고 차용 증서는 그대로 받아왔네 라주미니 차용 증서를 내밀자 라스콜리니코프는 힐끔 쳐다보았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 누웠다 라주미니 발끈했다 알았네 내가 또 바보 짓을 했군 내가 열에 시달릴 때 자네를 알아보던가 아니 자네는 정신 이상자 같았어 특히 자모토프를 데리고 왔을 때는 더했지 자모토프를? 왜 데리고 왔나? 자네와 가까워지고 싶다더군 훌륭한 친구야 그리고 나도 이쪽으로 이사했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나? 헛소리라고? 맞아 귀고리가 어떻고 쇠사슬이 어떻고 하질 않나 크레토프스키 서민이 서장 부서장 하며 별소리를 다 짓거리더군 게다가 그 냄새나는 양말을 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아무튼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여기 35루블이 있네 이 중에서 10루브를 가져가네 나중에 계산서를 주겠네 라스타샤 잘 돌봐줘 필요한 건 내가 파센카에게 말해놓고 갈 거야 라주민이 밖으로 나가자 라스타샤도 뒤따라 내려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미친듯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안절부절못했다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구멍난 벽지 속을 뒤져보고 난로 속도 들여다봤다 만약 지금 살짝 도망친다면 경찰이 찾을 수 있을까? 이건 뭐지? 홍차인가? 맥주도 있구나 그는 아직도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비웠다 그러고는 긴 의자에 두어 담요를 뒤집었었다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곧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낀 그는 벌떡 일어났다 라주민과 나스타사였다 깨어났나? 나야 나 지금 몇 시인가? 저녁때야 여섯 시는 됐을걸? 큰일 났구나 그는 허둥거렸다 걱정 말게 잠은 푹 자야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라주민은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이 모자는 어떤가? 한번 써보게 나중에 하지 다음에 제발 시키는 대로 하게 그래도 이게 80코페이카짜리라네 그리고 이 바지는 2루블 25코페이카 이 구두는 1루블 50코페이카 속옷은 모두 합쳐 5루블 그래서 모두 9루블 55코페이카라네 남은 돈은 45코페이카 전부 5코페이카짜리 동전이네 자 그럼 속옷부터 갈아입기로 하세 내버려 둬 싫단 말이야 그건 안되네 내가 무엇 때문에 발이 닳도록 쏟아냈는지 아나? 나스타시아 손 좀 빌려줘 라주민은 라스타시아의 도움으로 속옷부터 바지까지 억지로 갈아입혔다 그러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물었다 무슨 돈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을 사왔나? 무슨 돈이냐고? 자네 돈일세 자네 어머니가 보낸 돈인데 벌써 잊었나? 아 이제 생각났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중얼거렸다 조시모프 이제 오는군 라주민은 기쁜듯 애쳤다 난 두 번이나 자네 집에 갔었네 보게 이 친구가 회복되었다네 알고 있어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조시모프가 물었다 여전히 우울해하고 있다네 라주민이 대신 대답했다 조시모프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맥박은 정상이군 두통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하더니 다시 벽 쪽으로 쓰러지듯 누웠다 나아지는 것 같군요 뭘 좀 드셨습니까? 뭘 먹으면 좋은가? 라주민이 대신 물었다 무엇이든 괜찮아 홍차나 수프 같은 건 하지만 버섯이나 오이 쇠고기는 안 돼 알았네 그런데 자네 혹시 그 페인트공에 관해 알고 있나? 페인트공이라니? 누구 말인가? 왜? 관리의 미망인으로 전당포를 운영하던 할머니의 살인사건 말이야 아 나도 신문에서 읽었네 리자베타까지 죽였어요 헌 옷 장사하는 리자베타 말이에요 당신의 슈바슈카도 만들어줬잖아요 나스타시아가 끼어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낡은 벽지의 꽃무늬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페인트공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조시모프가 물었다 그 남자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을 게 뭔가 처음에 경찰이 코우와 페스트라코프를 구속하고 혐의를 두었던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어 그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구류만 살았을 뿐이니까 그렇지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경찰의 엉터리 수사 때문이야 그 둘은 분명한 무죄인데 경찰은 범인으로 몰았지 그러다가 농부 출신으로 술집을 경영하는 두시킨이라는 남자가 금 귀고리가 든 보석 상자를 가지고 경찰에 출동했지 리콜라이라는 페인트공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루블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루블만 주고 저당 잡은 거야 그러다가 살인사건을 알게 되자 겁이 나서 신고한 거지 그래서 경찰은 리콜라이의 집을 수사했고 같이 페인트칠하던 드미트리도 붙잡았어 그리고 겨우 그저께 여관에서 리콜라이를 잡은 거야 여관 대들보에 목을 메어 자살하려다가 여관주인 여자에게 발각되었던 거지 그자는 경찰의 신문에서 나이는 22살 직업은 페인트공 귀걸이 보석 상자는 길에서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 그러다가 경찰이 계속 몰아세우자 마침내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하던 그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하고 자백했대 현관문 뒤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게 음 녀석은 상자 속의 귀걸이를 보자마자 재빨리 두식인의 가게로 가서 일루브를 받아들고 놀러간 거야 그리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처음 들었습니다 하고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지 그러면 왜 모습을 숨겼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왜 목을 메려고 했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서웠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페인트공이 뭐라고 하든 증거가 있지 않나? 증거라고? 하긴 경찰도 그렇게 믿고 있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낯선 얼굴의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 젊지는 않았지만 몹시 점잔을 빼는 듯한 신사였다 그는 초라한 방을 둘러보고 더러운 긴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더부룩한 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은 라주민을 쳐다봤다 그 사람은 조시모프에게 또박또박 물었다 당신이 전에 대학생이었던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프입니까? 조시모프가 대답하기 전에 라주민이 먼저 말했다 저기 긴 의자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창백한 얼굴로 신사를 쳐다봤다 제가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표트루 페트로비치 루진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이름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자 이리 앉으십시오 나스타시아 좀 비켜드려 라주민은 책상 옆 의자를 당겨주었다 루진이 겨우 비집고 앉았다 루자는 닷새째나 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야 겨우 정신이 들었지요 라주민이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상트베테르부르크에 도착하고서도 4, 5일간 방문을 늦췄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찾아오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내 동생의 약혼자라는 알겠습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상대의 말을 잘랐다 루지는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고 있었다 얼굴도 윤기가 나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벌써 찾아왔을 텐데 내가 좀 바쁜데다가 변호사 일로 대법원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나는 어머님과 누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루진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어머님과 두나 양이 당장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디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여기서 가까운 파칼레에프 아파트입니다 아 거긴 보즈닝카키 거리야 라주민이 말했다 거기에는 셋방만 전문으로 내주는 2층 아파트가 있지 아주 더러운 곳이야 불결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온갖 사람이 다 살고 있어서 집세는 싼 곳이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깨끗한 방 두 개를 얻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 우리 두 사람이 살 집도 찾아 놨습니다 나는 지금 셋방에서 옹색하게 지내고 있는데 리페페일젤 부인의 집이죠 내 친구의 방에서 신세를 치고 있습니다 레베자트니코프?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천천히 말했다 예 알고 계십니까? 관청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 친구죠 예 아 아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해서 말했다 나는 젊은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주민이 물었다 사실 난 지난 10년 동안 상트베르트부르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이곳이야말로 온갖 뉴스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사상의 본고장이지요 그러니 상트베르트부르크에 살면서 젊은 세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명쾌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비판정신과 실제적 능력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시모프가 동의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실제적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 러시아 국민이 일체의 활동에서 벌어진 지 200년이나 되었지 라주민은 루진을 보며 계속 말했다 실제적 능력이란 그렇게 쉽게 몸에 배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그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는데요 루진은 으스대며 말했다 만일 성취된 것이 적다면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 아닐까요 내 생각으로는 이미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새 사상도 보급되고 새로운 저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국민은 과거와 끝맺음을 한 것입니다 남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거로군 제 자랑만 하는 거지 갑자기 라스클리니코프가 끼어들었다 루진은 그 말을 못 들었는지 자기 말만 계속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흔히 말해왔습니다만 만약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애투를 두 조각으로 잘라 이웃사랑과 나누어 가진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못 가지게 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라는 속담도 있죠 한문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인의 이해득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만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때 라스클리니코프가 불쑥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찔러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루진이 애쳤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약혼한 아가씨로부터 결혼 승낙을 얻은 그때 당신이 기뻐한 것은 아가씨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면 후에 아내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푼 것이 되어 아내를 억압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보시오 오해가 너무 지나치시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소문은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군가의 모함이에요 당신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분이시지만 그런 식의 상상을 하셨다면 정말 뜻밖입니다 루진은 흥분해서 떠들었다 잘 들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일으키고 상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면 계단 밑으로 내 동댕이쳐 버릴 테야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이 환자이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이 될 것이므로 참으려고 했는데 루진은 애써 화를 누르면서 말했다 나는 환자가 아니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시오 루진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여보게 그런 짓을 하다니 라주민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떼버려 둬 날 건드리지 마 라스콜리니코프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건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혼자서 말이야 가세 조시모프가 문간으로 나갔다 라주민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따라 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친구들이 나가자 초조한 듯 나스타샤를 보았다 지금 차 드시겠어요 나스타샤가 물었다 나중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 그가 벽 쪽으로 돌아 눕자 나스타샤도 방을 나갔다 나스타샤가 나가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잠갔다 그는 몹시 침착했다 책상 위에 있는 돈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25 루블이었다 옷값을 치르고 남은 5 코페이카 동전들도 집어넣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만히 문을 열고 계단 아래 문이 열려있는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나스타샤가 등을 돌린 채 여주인의 사모바르 러시아 가정에서 물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주전자를 후후 불고 있었다 그는 거리로 나섰다 시간은 저녁 8시쯤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는 내거리 한 복판으로 나와 잠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지금 밟고 있는 돌 바닥처럼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저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엔 불빛이 번쩍거렸고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일까 그는 사람들이 모여 선 곳으로 가보았다 큰 길 가운데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가 서 있었다 경찰관도 보였다 땅바닥에는 발에 짓밟힌 남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얼굴에서도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보통 속도로 몰면서 비켜라 하고 세 번이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비틀거리며 길을 건너려다가 말의 발밑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 생긴 겁니다 마부가 여러 사람에게 사정하듯이 말했다 맞아 사실이야 그래 세 번이나 소리쳤어 이 사람 저 사람이 마부의 말을 증명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좀 더 가까이 가서 허리를 굽혀 살펴보았다 불빛에 불행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앞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애쳤다 이 사람은 퇴직한 구둔관 마르멜라도프입니다 이 근처의 코제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의사를 돈은 내가 지급하겠습니다 그는 돈을 꺼내어 경관에게 보였다 경관은 다친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마치 다친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나 되는 듯이 서둘렀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큰딸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부상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옮겨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부상자의 머리를 받쳐 들고 앞서가며 길 안내를 했다 그 무렵 카테리나는 쿨루쿨루 기침을 하며 작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열 살짜리 폴리아는 남동생을 재우려 하고 있었다 사내 아이보다 더 어린 계집아이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칸막이 옆에 서 있었다 카테리나는 아주 야위어 보였고 볼은 불그레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누군가를 떠매고 들어왔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카테리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디다 눕힐까요? 경관이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침대에 뉘어주세요 머리는 이쪽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지시했다 마차에 치었습니다 술에 치해 걷다가 누군가 문간에서 소리쳤다 카테리나는 파랗게 질려서 괴로운 숨을 헐떡였고 아이들은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카테리나에게 다가가 급히 말했다 제발 진정하세요 남편은 길을 건너려다가 마차에 치었지만 곧 정신이 들 겁니다 제가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으니까요 곧 깨어날 겁니다 돈은 제가 지급하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카테리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남편 곁으로 갔다 그리고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군가에게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 의사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안심하세요 치료비는 제가 낼 테니까요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카테리나는 창가로 갔다 찌그러진 의자 위에 더운 물이 들어 있는 양철 대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말대로 대야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다가 쓰러질 뻔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사이에 수건을 찾아 물에 적셔서 피투성이가 된 마르멜라도프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폴리아? 카테리나가 소리쳤다 예 겁먹은 폴리아가 대답했다 빨리 쇼나에게 다녀와 아빠가 마차에 치였다고 빨리 오라고 해 고개를 끄덕인 폴리아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는 동안 방 안은 서 있을 자리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다 카테리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제발 죽을 때만이라도 조용히 숨지게 해주세요 무슨 구경거리가 났다고 이 소란이에요? 담배까지 물고서 콜럭콜럭 어서 나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문 밖으로 나갔다 그때 기절해 있던 남편이 의식을 찾아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카테리나는 남편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그는 숨쉬기조차 몹시 괴로운 듯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사제님은? 카테리나를 알아본 마르멜라도프는 신 목소리로 말했다 모시러 갔어요 카테리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웃에 사는 독일인 의사가 왔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몇 박을 짚어보고 머리를 만져본 후 루바슈카에 단추를 풀고 가슴을 열어젖혔다 가슴은 말발굽에 짓 이겨져 있었고 갈비뼈도 몇 대 부러져 있었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다시 의식을 회복한 것이 이상할 정도군요 의사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어떻습니까? 오래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예,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군요 아 이때 급하게 올라오는 팔소리가 들리더니 성찬을 든 사제가 왔다 모두 뒤로 물러섰다 참회식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카테리나는 어린 리다의 손을 잡고 아이들도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했다 마침 그때 쏘냐를 데리러 갔던 폴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다 지금 와요 거리에서 만났어요 폴리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카테리나는 폴리아를 자기 곁에 무릎을 꿇고 앉게 했다 뒤이어 한 처녀가 겁에 질려 나타났다 그녀는 싸구려 옷으로 유난히 야하게 꾸미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였다 소냐는 입구에 선 채 당황해서 방 안을 둘러봤다 모자 밑으로 겁에 질린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나이는 열여덟 살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매우 아름다운 금발 소녀였다 특히 눈이 아름다웠다 참회식과 성찬식이 끝나자 카테리나가 남편 곁으로 갔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카테리나가 사제를 보며 초조한 투로 말했다 하느님은 자비심이 깊으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흠 아무리 자비롭다고 해도 우리 같은 것은 돌보지 않을 거예요 부인 그런 재스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일은 해도 되는 겁니까? 카테리나는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불행을 만든 사람이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 사람이 취해서 마차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이 주정뱅이는 무엇이든 죄다 마셔버렸어요 죽어져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에요 카테리나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임종 때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부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제는 엄한 눈으로 카테리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카테리나는 심한 기침 때문에 말을 끊었다 그녀는 손수건에 가래를 뱉고 아픈듯이 가슴을 누르면서 손수건을 사제에게 내밀었다 손수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임종 직전이었다 그는 카테리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닥치고 있어요 무슨 할 말 있다고 그러자 환자는 입을 다물었고 그의 눈이 문쪽으로 향하더니 쏘냐를 발견했다 저건 누군가 저건 누군가 그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쏘냐를 보며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라니까 카테리나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쪽 팔꿈치를 세우고 이상한 듯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에 한없는 고뇌의 빛이 떠올랐다 쏘냐 내 딸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딸에게 손을 뻗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쏘냐는 가냘프게 앗!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들어 환자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얼마 후 그는 딸에게 못다한 말을 남긴 채 쏘냐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소원을 이룬 셈이야 카테리나가 소리쳤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의 장례식은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나 부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카테리나 곁으로 가서 말했다 지난주에 저는 돌아가신 남편에게서 자기 신상 이야기와 가정 사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남편은 부인을 몹시 존경했고 가족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에게 친구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마 20루블은 될 겁니다 조금이나마 부인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들리겠습니다 어쩌면 내일 뵙게 될지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때 그의 몸속에는 충만한 생명감이 넘치는 듯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재수가 특사를 받았을 때와 흡사한 감정이었다 거리로 나왔을 때 10시가 지나 있었다 이제 됐어 그는 만족감을 느끼며 말했다 신기루 같은 건 사라져라 근거 없는 공포도 사라져라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높아요 천국에서 편안히 잠들어라 이제부터는 이성과 빛의 왕국이다 의지와 힘에 자 힘을 겨루어보자 그는 보이지 않는 무엇에 도전하듯 오만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라주민이 새로 이사왔다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방 안에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주민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이봐 라스콜리니코프는 급하게 말했다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네 그럼 내가 지까지 바래다 주지 라주민이 말했다 그때 주시모프가 나오더니 라스콜리니코프를 정성스럽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곧바로 자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약 한 봉지를 먹으면 좋은데 지금 먹겠습니까 예 그는 그 자리에서 약을 먹었다 지금 봐서는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경과를 보기로 하죠 라주민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데리고 나왔다 라주민은 치아모토프의 이야기 조시모프가 정신병 연구에 열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 아니 저게 웬일이지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잖아 지 가까이에 이르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이상하군 라스타시아인지도 몰라 이 시간에 그 여자가 내 방에 올 리는 없어 자 어서 가봐야지 방문 앞에 이르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방문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문 앞에 우뚝 선 채 말이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벌써 1시간 30분이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 기쁨에 찬 탄성으로 빠지해 주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라스콜리니코프를 켜앉고 케이스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쯤 지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어머니 곁으로 갔다 그는 손을 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라주민을 제지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만 돌아가세요 이 친구와 함께 그는 띄엄띄엄 말했다 도착한 지 오래되셨어요? 저녁에 도착했다 로자 기차가 연착했지 이젠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어머니 저를 좀 내버려 둬 주세요 그는 초조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라주민이 말했다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짜증을 내며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됐어요 돌아가 주세요 가요 어머니 우리가 오빠를 괴롭히는가 봐요 두냐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들의 얼굴도 똑똑히 볼 수 없단 말이냐 3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잠깐 기다리세요 머리가 혼란해져서 루진 씨는 만났나요 아직 루진 씨가 친절하게도 오늘 너를 찾아 주었다면서 예 친절하게도 말입니다 두냐 나는 아까 루진을 계단에서 밀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버렸다 라스골리니코프는 빈정거리는 두로 말했다 루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지만 두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라스타샤로부터 모든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냐 나는 이번 혼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도 내일 루진에게 말하거라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피곤해서 그러는 거죠 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 너는 나 때문에 루진과 결혼하려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희생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편지를 써라 거절한다고 그럴 수 없어요 오빠가 무슨 권리로 두냐가 발끈해서 말했다 두냐 너도 성미가 급하구나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그만 돌아가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열 때문이니 이해하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주민이 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오빠 두냐 난 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 결혼은 비열한 수작이야 나는 비열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나를 선택하든지 루진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 지쳤는지 긴 의자에 들어 누워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주민이 말했다 로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을 모셔다 드리고 제가 곧장 이곳으로 와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조시모프를 불러 로자를 진찰하게 하고 두 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요 라주민은 두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를 향해 믿음직한 얼굴로 말했다 가요 어머니 이분은 꼭 약속대로 해 주실 거예요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두냐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남아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라주민은 라스타샤를 불러 라스콜리니코프를 돌보게 했다 거리로 나서면서 라주민은 두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술에 취해 있어서 걱정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로자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친구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라도 한 듯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조시모프는 아까 로자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자를 흥분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나 뭐라고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정말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두냐도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전혀 잘못 판단한 거지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한 시간 후면 조시모프가 자세한 상황을 두 분께 보고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 왔군요 두 분의 방은 어디죠 15분 뒤에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면 조시모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곧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라주민이 떠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안심하세요 어머니 그분은 믿을만한 분 같아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냐 하지만 그 아이의 무뚝뚝한 모습이라니 우리가 온 것이 조금 더 기쁘지 않은 것 같더구나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오빠는 큰 병을 알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뿐이에요 두냐가 어머니에게 키스하자 어머니는 두냐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라주민을 기다렸다 라주민은 치하기도 했지만 두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뜨거운 열정을 태우게 됐다 두냐는 아름답게 균형이 잡힌 날씬한 몸매에다 마음이 굳세고 자신의 차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일치하는 미인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다 얼굴빛은 약간 창백했으나 그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신선함과 건강미에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미소가 아주 잘 어울렸는데 그녀의 밝고 싱싱하고 순진한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다 정열적이고 솔직하고 술을 좋아하는 라주민이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라주민은 떠난 지 20분 만에 돌아왔다 들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급하게 말했다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열 시간이라도 좋으니 깊이 잤으면 좋겠군요 나스타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조시모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친구가 두 분께 로자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주무시면 됩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 곧 돌아갔다 정말 재빠르고 성실한 젊은이야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두냐도 감동한 듯 말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복도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라주민이 조시모프를 데리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젊은 사람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열심히 바라보았다 스물일곱 살의 이 젊은 의사는 10분 동안 자신의 환자에 대해 설명했다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무십시오 내일 되도록 빨리 오겠습니다 라주민은 조시모프와 나오면서 말했다 두냐는 아주 매력적이던데 거리로 나오자 조시모프가 말했다 뭐? 매력적이라고? 자네 지금 매력적이라고 했나? 라주민이 소리치더니 조시모프에 멱살을 잡았다 만일 자네가 두냐에게 못된 짓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걸세 알았나? 이거 놔 이 주정뱅이야 라주민이 잡았던 손을 놓자 조시모프는 씩씩거리는 라주민을 바라보며 배를 지고 웃었다 다음날 아침 라주민은 7시에 눈을 떴다 그는 간밤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고는 자신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시타시아의 비누로 정성껏 세수를 했다 머리와 목 특히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그때 조시모프가 들어왔다 라주민이 환자는 깊이 잠들어 있다고 알리자 조시모프는 깰 때까지 그냥 두라면서 10시 지나서 다시 오겠다고 했다 정각 9시가 되자 라주민은 바칼레에프의 아파트에 모습을 나타냈다 두 여인은 오래전부터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방에 들어가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어제저녁 술에 취해 여러가지 실수를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의 손에 키스를 할 정도로 반가워했다 그는 두냐 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뜻밖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와 우정의 빛이 보이고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마저 보이는 것이었다 라주민은 마음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그 눈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길을 딴 데로 돌렸다 환자는 아직 자고 있으며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잠이 깨지 않은 것은 다행이에요 꼭 상의에 둘 일이 있으니까요 그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 1년 동안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에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안해요 난 아직 당신의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군요 어머니는 몹시 서두르며 말했다 드미트리 프로코비치입니다 친구들은 라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드미트리씨 나는 무척 궁금해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애는 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애의 희망은 뭐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 애가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그렇게 한꺼번에 다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두냐가 주의를 주었다 아 불쌍해서 어떡하니 나는 그 애가 저런 상태인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러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대신 매년 숙부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3년이나 떨어져 있으면 참 많이 변하지요 저는 로자를 사귄 지 1년 반쯤 되었는데 그는 성미가 까다롭고 침울하고 오만한 친구입니다 대범하고 사람은 좋지만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죠 그야말로 그의 내부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이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들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었고 어머니는 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다 두냐? 드미트리 씨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구나 그러세요 어머니 오늘 아침 일찍이 루진 씨에게 우리가 도착했다는 정가를 보냈더니 편지로 해답을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당신은 로자의 성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주미는 루진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내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만나 뵐 때 아드님과는 동석을 피했으면 합니다 어제 병문안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의 부탁을 거절하여 아드님과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말에 밟혀 죽은 어느 술꾼의 집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딸에게 아드님이 장례비 구실로 25루블이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두냐양에게 저의 각별한 경의를 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머님에 대한 저의 겸허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루진올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이는 강경하게 루진씨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루진씨는 그 아이를 오지 않도록 해달라니 어머니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두냐양이 결정한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이 아이는 터무니없게도 두 사람이 동석하게 하자는군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어떤 주정배기가 죽었다는 등 그 딸이 어떤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루자가 그 아가씨에게 돈을 몽땅 털어 주었다는 것인지 그 돈은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거예요 두냐도 한마디 했다 그는 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주민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오빠한테 가요 일단 오빠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머 벌써 10시가 넘었군요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시계를 보며 말했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으로 갔다 잘 있습니다 건강해요 조시모프가 들어오는 세 사람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10분쯤 전에 와서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 단장을 말끔히 하고 머리까지 빗고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일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확실히 라스콜리니코프는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다 다만 안색이 좀 나쁘고 우울해 보였다 아 나는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냥하게 말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키스를 했다 걱정스러워 하던 어머니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어제와 같은 기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네 그는 라주민의 손도 잡았다 저도 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3,4일 안에 회복할 것입니다 조시모프도 기쁜듯이 말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특별한 친절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런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의 첫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개업한 의사들은 첫 환자를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긴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친구는 저를 돌봐주면서 저한테 모욕을 당하고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건 그래 오늘은 꽤 감상적으로 나오는 걸 라주민이 말했다 할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열심히 기억해내려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 어머니 오늘 제가 그쪽으로 가기 싫어서 어머니와 두냐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는 생각 좀 알아주세요 두냐 너도 마찬가지야 로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전 잠이 깨는 대로 곧장 가려고 했는데 옷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어제 나스타샤에게 피무든 옷을 빨아달라고 하는 걸 잊었거든요 피? 무슨 피란 말이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열이 좀 나서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차에 치인 어떤 관리와 부딪혀서 묻은 피입니다 그랬구나 참 로자 마르파씨가 돌아가셨단다 마르파씨가 누굽니까 전번 편지에 써보내지 않았니 스비드리가일로프씨의 부인 말이다 예 기억합니다 그분이 죽었다구요 아니 왜 죽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단다 어머니는 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기운을 얻었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이었단다 아마도 그 무서운 남편 때문에 죽은 건가 봐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몹시 때렸다는구나 그 부부는 전부터 그랬었니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동생을 보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 반대였어요 그 사람은 7년 동안이나 부인에게 늘 상냥하고 관대했어요 부인에게 7년 동안이나 관대했다면 무서운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일은 아침에 일어났단다 어머니는 서두르며 얘기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부인은 점심을 먹고 시내로 나가기 위해 마차를 준비시켰단다 평소 때처럼 그런데 그날 그 부인은 점심을 꽤 많이 먹었다는구나 남편에게 매를 맞고서요? 그래 식사가 끝나자 수영장에 가서 거기 냉탕에 들어갔다가 뇌졸중이 일어났던 거야 그건 당연하죠 조시모프가 말했다 그럼 몹시 때렸나 보군요 그런 거야 상관없지 않아요? 두냐가 대답했다 어머니도 참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다 꺼내시다니 라스콜리니코프는 별안간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랬단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 제가 무섭기라도 한 겁니까? 그는 일그러진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래요 오빠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오실 때 너무 무서워서 성호까지 그으셨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나중에 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먹한 분위기에 조시모프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참 훌륭한 분이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예 아주 훌륭하고 멋있고 교양 있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빠르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라주민을 턱으로 가리키며 두냐에게 말했다 두냐? 이 친구는 어떠냐? 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두냐가 대답했다 자네 정말? 라주민은 얼굴이 빨개진 채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미소 짓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큰소리로 웃었다 이봐 어딜 가려고? 나도 가봐야지 그럴 필요 없네 조시모프가 갔다고 해서 자네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몇 시지? 열두 시인가? 두냐 멋진 시계를 가졌구나 이거 마르파시가 준 거예요 두냐가 말했다 아주 비싼 시계란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나는 루진이 준 선물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단다 두냐?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지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어제의 일은 미안하게 됐다 내 기본적인 생각만은 변함이 없다 나를 택하든지 루진을 택하든지 해라 나는 비열한 인간이지만 너만은 그래서 안 된다고 네가 루진에게 시집가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빠 일에 대해서는 오빠가 오해하고 있어요 두냐는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는 저를 위해 시집가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돈 때문에 자신을 팔려고 하고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엄마 오빠에게 루진 씨 편지를 보여주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편지를 받아 주의깊게 두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편지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친구는 변호사라 바빠서 그런가 말투도 이상하게 짤막하고 문장도 화려하게 수식은 했지만 글 쓴 걸 보니 꽤 무식하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라주민이 말했다 이 문체는 재판 소식이야 재판 소식이라고? 확실히 그렇긴 하군 아주 무식한 것도 아니지만 문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 루진 씨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것을 감추기는 커녕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냐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 그런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 편지 속에 내가 가면 즉시 되돌아 가겠다는 위협적인 문구도 있어 이 협박은 만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뜻이야 라스콜리니코프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물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어머니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냐가 결정해야죠 전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두냐는 이미 결심이 섰고 나도 거기에 찬성이다 어머니는 서둘러 말했다 저는 오빠가 동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드미트리 씨 당신에게도 부탁드려요 오늘 저녁 8시에 저희에게 와 주시지 않겠어요? 두냐는 라주민에게도 부탁했다 그래 두냐 내가 결정한 대로 하자 어머니도 찬성했다 이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조심스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왔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처녀를 살펴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소피아 세면오브나 마르넬라도바였다 오늘의 그녀는 초라할 만큼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리고 앳된 처녀였다 그녀는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밝은 표정이면서도 약간은 겁에 질려 있었다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아 아가씨로군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로소 알아보고 황급히 말했다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처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어서 앉으세요 쏘냐도 두려운 듯 떨면서 엉거주춤 앉았다 저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장례식에 꼭 나오시도록 부탁하고 오라고 하셔서 오전 중에 추도식이 있습니다 쏘냐는 허둥대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분명한 어투로 말했다 어머니 이 아가씨가 쏘냐입니다 어제 말에 치어 죽은 그 불행한 관리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쏘냐를 힐끔 봤다 두냐는 진지한 얼굴로 이 가련한 아가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몹시 여의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작은 얼굴은 윤곽이 고르지 못했다 작은 코와 얼굴은 예쁘다고 할 수 없었으나 눈은 티없이 맑아 보였다 나이는 열여덟 살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어려보였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수도식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런데 카타리나는 그 정도의 돈으로 장례식도 치르고 수도식도 하는 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꼬치꼬치 물었다 관도 싼 것으로 하고 모두 간단히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소냐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고는 견눈으로 방 안을 흘끗 둘러보았다 어제 우리에게 돈을 전부 주어버렸군요 소냐는 빠르게 속삭이듯 말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이 의외로 초라해서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두냐의 눈이 빛나고 어머니도 다정스럽게 소냐를 바라보았다 로자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저녁에 식사 같이 하기로 한 것 잊지 마라 두냐 우린 돌아가자 예 가겠습니다 지금은 볼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녁에 보자 드미트리 씨도 와주세요 부디 꼭 와주세요 두냐도 부탁했다 예 라주민도 인사를 했는데 아주 잠시 얼굴에 반짝 빛났다 두냐 안녕 입구에 서 있던 라스콜리니코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두냐가 손을 내밀자 그는 여동생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자 이제 됐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저도 어머니께 오기로 하셨다고 전하겠어요 쏘냐가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 소피아 양 전 당신에게 몇 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게 자넨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지 포루필이던가 물론 알고 있지 친척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가 라주미는 호기심이 있는 두로 울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살인사건을 그것을 취급하고 있지 그 사람이 저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나본데 내 것도 있어 내가 상트레베스쿠 부르크에 올 때 두냐가 기념으로 준 반지와 아버지의 은시계야 전부 5,6불밖에 안되지만 나에겐 중요한 기념품이라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실지도 몰라 포루필이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어려울 건 없어 지금 곧 가지 가까우니까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좋아 가지 그 친구도 자네와 사귀게 되는 것을 기뻐할 거야 내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지 소피아 양 이쪽은 내 친구 라주민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뒤늦게 라주민을 소개했다 나가신다면 저도 소냐는 라주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어섰다 그럼 같이 갑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오늘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제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당황하지도 않았지만 서두르면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소냐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얼굴을 불켰다 세 사람은 나란히 방을 나왔다 소피아 양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듯이 물었다 그는 아까부터 그녀의 맑고 빛나는 눈을 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두 사람과 헤어지자 길바닥만 보며 바삐 걸었다 라주민은 포르필이 한테로 가는 도중에 전에 없이 흥분해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라주민을 놀리듯이 말했다 자네가 아침부터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네 왜 그런가 내가 언제 거짓말 말게 그럼 왜 어린아이 같이 침착하지 못해 저것 봐 또 얼굴이 붉어지네 자넨 사람을 왜 이렇게 놀려대나 왜 그렇게 당황하나 이봐 로미오 하하하 어머니를 웃겨 드려야겠군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말이야 이봐 자네 그런 짓을 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 라주민은 당황해서 말했다 흡사 봄날의 장미를 닮았군 이봐 로미오군 아니 손톱까지 깨끗하잖아 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안 그런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봐 자네를 때려 눕힐 테야 라주민이 무섭게 눈을 부르뜨며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포르피리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라주민이 어슬렁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방 가운데 앉아있던 집주인 포르피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한쪽 구석에는 경찰서 서기장 참여 토프가 앉아있었다 이 녀석도 계산에 넣어둬야겠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했다 실례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저 친구는 인사도 하지 않은가 보군요 포르피리는 라주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저 로미오를 닮았다고 말하고 그 증거를 든 것뿐이거든요 자네 나쁜 친구야 그래 얘긴 이제 그만하지 이 친구 로지온 로바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야 첫째는 여러 가지로 당신 얘기를 듣고는 사귀고 싶다고 했고 둘째는 당신에게 볼일이 있었다고 해서 왔지 그런데 자며 토프 자네들 아는 사이었나 라주민이 말했다 어제 자네 집에서 알게 됐네 자메토프가 당황해서 말했다 포르피리는 서른 대여섯 키는 중키보다 약간 작고 통통한 편으로 배는 좀 나와 있었다 그는 손님이 자기에게 볼일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곧 의자에 앉게 하고 용권을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동안 노파에게 맡긴 물건이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저녁 일곱십쯤에 그곳에 갔다는 얘기 등을 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얘기를 자세히 들은 포르피리가 말했다 이러이러한 사건 즉 그 살인사건을 알았는데 사건 담당의 예심판사에게 이러이러한 물건은 내 소유니까 내줬으면 한다는 신고만 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 지금 라스콜리니코프는 되도록 난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별로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 푼돈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선 그 물건이 내 것이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찾겠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저에게 써 주셔도 됩니다 보통 용지에 써도 됩니까 예 아무 종이라도 줬습니다 포르피리는 한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봤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심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제 물건은 전부 합쳐도 오르불 정도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물건이 없어진 걸 아시면 틀림없이 낙심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물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질 염려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우리도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럼 자네는 이 친구가 저당 잡힌 사실을 알고 있었나 라주민이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물건은 한 장의 종이에 쌓여 있었지요 당신의 이름과 맡긴 날짜도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전 저당 잡힌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지 않은 분은 당신 뿐이었죠 포르필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군 이 친구들은 무언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뒤를 쫓고 있는 거야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헤오리 바람처럼 알고 있었다 라주민은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포르필이와 자메토프 그래 이 둘은 알고 있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나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참 당신의 그 논문 말입니다 범죄론 이던가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두 달쯤 전에 정기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포르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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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지 두 달 전이라고 그런데도 자네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제 논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이름의 머리 글자로 밖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약간은 얼떨떨한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아 그건 며칠 전에 편집장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범죄를 행할 때 범인의 심리상태를 고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범죄 수행에는 항상 병이 따른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그보다 제가 흥미를 느낀 것은 논문의 끝부분에 있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법률 같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자기의 사상을 일부러 과장해서 좋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뭐라고 범죄를 저지를 권리라고 라주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문제의 요점은 말이지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은 평범한 범인과 뛰어난 비범인으로 분류되는 거야 범인은 복종을 하고 법률을 어길 권리가 없다 그러나 비범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며 법률을 침범할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이지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주민이 라주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라스콜리니 코프는 빙글에 상대방이 자기를 어디로 유도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제 논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솔직하고 겸손한 듯이 말했다 비범인이 반드시 모든 불법적인 짓을 저질러야 하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암시한 것입니다 즉 비범한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의 방안은 조용해졌다 만일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 사람이나 열 사람 혹은 백 사람이나 그 이상으로 발견을 방해하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면 뉴턴은 그들 열 사람 또는 백 사람을 제거하여 자기의 발견을 전 인류에게 알릴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뉴턴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시장에서 도둑질을 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웅들을 보세요 솔로몬 마호메드 나폴레온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범죄자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알려나 노파를 도끼로 죽인 사람도 미래의 나폴레옹이 아닙니까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자메토프가 불쑥 끼어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포르피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라주민 역시 우물한 표정이었다 그는 벌써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천천히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벌써 가시려고요 포르피리는 친절하게 말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부탁한 일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직접 제 사무실로 오시면 얘기도 좀 하고요 당신은 그곳에 간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정식으로 신문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화난 들어 물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저당 잡힌 사람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나누었고 진술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때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실례지만 당신이 그곳에 가신 것이 저녁 7시가 지나서였다고 하셨죠 네 7시가 지나서였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는 기분이 나빠졌다 7시 이후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2층에 열려있는 방을 보시지 않았나요 일꾼 둘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못 봤습니까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일꾼 보지 못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대답했다 그는 그는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재빨리 간파한 것이다 열려있는 방 같은 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 4층에서 인부가 긴 의자 같은 걸 운반하고 있었죠 자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주미는 영문을 알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일꾼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살인이 있던 날이고 이 친구는 사흘 전에 간 것이 아닌가 라주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내가 착각을 했군 포르피리는 자기 이마를 쳤다 제기랄 이 사건을 막고서는 머리가 돌아버렸어 7시 이후에 그 방에 있는 두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나 하는 걸 조사하다 보니 그만 혼동하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게 라주미니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거리에 나섰다 몇 걸음 걷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바칼레에프의 바칼레에프의 아파트 입구까지 왔을 때 라스콜리니 코프는 라주미니에게 말했다 혼자서 가게 곧 뒤따라 갈 테니까 어딜 볼일이 있어 30분 후에 갈게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 두게 난 자네와 함께 가고 싶네 정말 귀찮군 마침내 그는 소리쳤다 두 눈에 몹시 기로워하는 표정과 절망의 빛이 있음을 보고 라주미니는 단념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 코프가 하숙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라스콜리니 코프는 자기 방에 도착했을 때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결도 괴로운 듯 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미친 듯 물건을 넣어두었던 벽지 구멍에 손을 넣어 샅샅이 지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안심한 듯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긴 의자에 누워 환자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삼십 분가량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라주민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는 채 하고 눈을 감았다 라주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방해가 안 되게 하세요 푹 자게 놔두세요 식사는 나중에 하게 하고요 라스타샤의 말이었다 그것도 좋겠군 라주민이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바깥은 밝았으나 이미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어느새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낯선 사나이가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다가 참을 수 없게 되자 후다닥 일어나 긴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당신이 자는 척 하고 누워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낯선 사나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아르카지 이바노비치 스비드리 가일로프입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 당신이 그는 여우에게 홀린 듯한 기분으로 말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서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여동생 두냐양과 관련된 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역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두냐양과의 일에서 상식적으로 제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상대를 살펴보고만 있자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다시 말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난한 처녀를 귀찮게 하여 모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남들처럼 여자에게 반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옳건 그르건 간에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재산이 있으니까 숙모에게 맡겨두고 큰 걱정이 없습니다 내 몫으로는 1년 전에 아내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루진 씨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아내 마르파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이 혼담을 아내가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두나 양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같이 자리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먼저 두나 양이 루진 씨와 결혼하면 이득은 커녕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여러 가지 폐로 끼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동생에게 일만 루블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미추광이로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당신이 화를 내리라는 건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일만 루블은 놀고 있는 돈이니까 저에게는 쓸모가 없고 둘째로 저는 양심에 꺼리 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당신의 여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혐오감을 준 데 있습니다 그만둡시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한 부탁입니다 그러나 두나 양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그리고 참 아내의 유언장에 삼천 루블의 수치인으로 동생 이름이 적혀있다고 전해주십시오 2, 3주 후면 그 돈이 두나 양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그 말을 끝으로 스비드 일르가 일로프는 나갔다 그러자 곧 라주민이 들어왔다 시간은 어느새 8시가 가까웠다 두 사람은 바칼레에프의 아파트로 급히 달려갔다 여보게 아까 그 자가 누구인가 라주민이 물었다 스비드가 일로프야 여동생이 그 집 가정교사를 있을 때 못된 짓을 하려던 지주야 왜 그런지 그 자가 무서워 자네 두냐를 지켜주게 지켜줘야지 그런 놈은 두나 양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자 얼굴을 보았나 그럼 똑똑히 기억해 두었네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에서 루진과 딱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 외면한 채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둥근 탁자 주위에 앉게 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중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루진이 점잖게 물었다 없는 게 뭡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심한 듯이 말했다 드미트리 씨를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라주민 씨예요 아 네 어제 벌써 만났습니다 루진은 견눈으로 적의를 가지고 말했다 마르파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드리가일로프 씨가 장례식에 끝나자마자 급히 이곳 상트베르프 브루크로 왔다고 하더군요 상트레페테부르크에 두냐가 불안한 듯이 묻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은 조금 전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왔더군요 나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싶다면서 두냐 너도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그리고 마르파 씨가 유언으로 두냐 너에게 3,000루블을 남겼는데 머지않아 도착할 것이라고 했단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머니가 성어를 그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루진이 말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두냐가 다그쳐 불었다 그건 나중에 말하자 루진이 시계를 꺼내보며 언짢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볼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루진 씨 당신은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두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두나 양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런데 제가 당부했던 중요한 부탁도 이뤄지지 않았군요 루진이 점잔을 빼며 말했다 그건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당신 편지에 의하면 오빠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했는데 오빠가 정말 그랬다면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루진이 기운을 되찾은 듯 다시 말했다 두냐 양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모욕이 있습니다 루진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장래는 서로가 터놓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원만하게 처리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냐 양 저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당신 가족 중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과의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내키지 않는 의무까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루진은 초조하게 말했다 어머나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나 오빠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두냐 양 이 오만한 청년을 저와 동등하게 견주어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관계와 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두냐가 발끈하여 외쳤다 두냐 양 형제보다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루진은 오히려 의기향령에서 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었다 언젠가 제가 말했지요 가난한 집의 처녀를 아내로 맞는 것은 풍족한 생활밖에 모르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당신 아드님은 이 말의 의미를 과장해서 저에게 무슨 흉계가 있느냐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편지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이해한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두냐가 당신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말씀 잘하셨어요 어머니 두냐가 동의하듯 말했다 그럼 이 점도 제가 나쁘다는 것이군요 루진이 발끈해서 애쳤다 이봐요 루진씨 당신은 루자를 몰아세우고 있지만 당신도 편지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쓰지 않았나요 저는 거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에 밟혀 죽은 사람의 미망인에게 돈을 줬는데 당신은 미망인이 아니라 딸에게 줬다고 썼잖소 나는 어제까지 그 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편지에 거짓말을 쓴 것은 나의 가족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한 게 아닌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처녀의 품행까지 덧붙여 쓰다니 그것은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었소 라스콜리니고프가 격렬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내가 당신의 성질이나 행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당신 동생과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요 어쨌든 당신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어 이봐요 당신의 장점을 모두 합친다 해도 그 처녀의 새끼 손가락만큼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머니와 동생과 자리를 같이 하게 할 생각이요 알고 싶다면 말하지요 나는 어제 그 처녀를 어머니와 동생과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루자 어머니가 잊혔다 두냐는 얼굴을 붉히고 라즈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루지는 오만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두냐양 이러니 화해가 될 수 있겠소 앞으로는 이러한 대면이나 타협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마치 우리들에게 명령이라도 하는 것 같군요 우리가 당신의 희망을 하나하나 명령같이 받들어야 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되나요? 어머니도 화가 나서 말했다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때마침 마르파시의 삼천 루블 얘기가 나오자 저에 대한 말투까지 변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당신은 정말 의지할 것도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려고 했군요 두냐도 화를 내며 말했다 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정말 창피해 오빠 루진씨 나가주세요 루진은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이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었고 자기의 권력과 정략 결혼의 희생물이 될 두 여인의 의지할 곳 없는 처지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두냐 양 지금 문을 나가면 저와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뻔뻔한 사람 좀 봐 두냐는 일어나 애쳤다 나가요 저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해요 뭐라고요 하하하 이런 결말이라다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드렸는데 그 말에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비용이라니 무슨 비용인가요 설마 우리의 트렁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승무원들이 그냥 운반해 준 거니까요 당신은 비열하고 흉악한 사람이군요 두냐의 말에 루진은 몇 초 동안 분노에 챈 새파란 얼굴로 서 있다가 마침내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루진이 떠나자 잠시 후 방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제가 바보였어요 오빠 전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느님이 구해주셨다 하느님이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모두가 기뻐했다 5분쯤 지나자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라주민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그녀들에게 봉사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오빠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가 뭐라고 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 일로프와 주고받은 말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 사람은 뭔가 무서운 말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두냐는 몸을 떨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날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모두 그 녀석도 경계하고 주의합시다 라주민이 활기차게 말했다 한 눈을 팔지 말아야지 로자가 나에게 부탁했으니까요 로자는 동생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허락하겠습니까 두냐양 두냐는 미소를 띈 얼굴로 라주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친구로 여겨주셔요 반드시 훌륭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숙부가 계신데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 숙부는 2년 전부터 제가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1000루블을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숙부는 저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3000루블 중 1000루블만 제게 빌려주시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주민은 신이 나서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책을 만드는 출판업이었다 저는 2년이나 여기저기 출판일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번역도 출판도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번역하여 낸다는 아이디어만으로도 100루블은 받을 수 있고요 제 아이디어 중에는 대가로 500루블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일이 마음에 들어요 라주민 씨 두냐가 기쁜듯이 말했다 오빠 생각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회사를 차리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지만 팔릴만한 책들은 알고 있어 문제는 이 친구에게 사업 경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점은 의심할 것도 없지 만세해 라주민이 환성을 질렀다 그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가 봐야겠습니다 로자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다 이런 중요한 때 나가다니 라주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또 올게 그가 밖으로 나가자 라주민이 뒤따라왔다 두 사람과 같이 있어 주겠나? 앞으로도 계속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자네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무슨 일이 있나? 더 이상 묻지 말게 그리고 두 사람을 버리지 말게 그는 그 말만 하고 밖으로 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살고 있는 운하 근처의 아파트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뒤뜰의 구석에 있는 춥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걸었다 서너 걸음 앞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는 엉겹결에 문을 잡았다 누구세요? 불안한 여자 목소리였다 접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구리로 만든 촛대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이 뜻밖인 듯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창백한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녀는 못 견디게 싫은 기분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달콤한 기분도 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재빨리 얼굴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넓기는 하지만 천장이 낮은 방이었다 가구는 거의 없었다 오른쪽 구석에 침대가 있고 침대 가까이 의자가 하나 있었다 문 곁으로 조잡한 나무 탁자와 등의자 두 개 그리고 구석진 곳에 낡은 장롱이 있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 어딜 가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겠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야외였군요 이 손은 핏기가 없어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군요 쏘냐는 가냘프게 웃었다 쏘냐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모르겠어요 식구들은 당신에게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텐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모르겠어요 쏘냐는 슬픈듯이 말했다 카테리나는 폐병입니다 그것도 악성이어서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전 모르겠어요 쏘냐는 절망적으로 애치더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시 자기가 그녀를 괴롭히는 일에 약간의 기쁨마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녀는 더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서 그녀의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정면으로 그녀의 우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날카롭게 빛났고 입술은 경련이라도 하듯 부들부들 떨렸다 별안간 그는 몸을 웅크려 바닥에 엎드리더니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녀는 너무 놀라 파랗게 질리면서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요 인류의 고통에 대해 무릎을 꿇은 거요 그는 거칠게 말하고 창가로 갔다 잠시 후 그는 그녀 쪽으로 돌아사면서 말했다 나는 아까 어떤 버릇 없는 놈에게 이렇게 말했소 너 같은 놈은 소냐의 새끼 손가락만큼도 갑업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소냐는 깜짝 놀랐다 애쳤다 저는 더러운 여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당신 얘기를 한 것은 더러움이나 죄를 두고 한 말은 아니요 당신의 위대한 고통을 말한 것이요 당신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요 당신의 죄는 무엇보다도 아무 이익도 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이요 당신도 증오하고 있는 이 시궁장 속에서 조금만 눈을 뜨면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살릴 수 없고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소 그는 미친 것처럼 애쳤다 어째서 이런 치욕스럽고 천한 것이 정반대인 신성한 감정과 함께 당신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요 아예 물 속에 뛰어드는 게 옳지 않겠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녀는 괴로움에 찬 표정으로 그를 힐끗 보고 가냘픈 소리로 되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실제로 그녀가 이미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생각에 온갖 고통을 느끼면서도 몇 번이나 용단을 내려 그 모든 것을 청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그녀의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는 비로소 그 가엾은 아이들과 폐병을 앓는 반비치광이 카테리나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소 하느님을 믿지 않았으면 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빠른 말로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손을 굳게 지었다 촛불은 오래전부터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으면서 살인범과 매춘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버리고 왔소 왜요 왜요 느닷없는 그의 말에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지금의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같이 갑시다 우리는 둘 다 저주받은 인간이오 그러니 같이 가자는 거요 그의 눈은 흡사 미친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소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뿐이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요 그리고 혹시 내일 다시 오게 되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가르쳐 주겠소 소년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에게만 가르쳐 주려는 거요 나는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얘기를 해 주려고 온 거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해 주었을 때부터 리자베타가 살아 있을 때부터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소 그럼 내일 또 그는 나갔다 소년은 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또다시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소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탁자 위에 팔꿈치를 바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소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가 일어난 의자에 앉았다 어제는 용서를 빌려 온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얼굴을 들고 그녀를 쳐다봤다 거기에는 자기를 근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소녀의 시선이 있었다 당신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군요 소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어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일 다시 오게 된다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녀는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하세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쏘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사람은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우연히 죽이게 된 거요 그 사람은 노파만 죽일 작정이었지 그런데 리자베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만 놀랍고 무서운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아직도 짐작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리자베타처럼 보이더니 자기가 도끼를 들고 리자베타에게로 다가갔을 때 그 얼굴 표정이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었다 이제 알겠죠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그의 두 손을 꽉 움켜쥐고는 찬찬히 그의 표정을 살펴봤다 그녀는 절망적인 시선으로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그녀는 실성한 것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을 비비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그의 앞에 몸을 던지듯 무릎을 꿇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여자여 쏘냐 당신에게 그 일을 고백했는데 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니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불행한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것처럼 울기 시작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 그는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눈물방울이 솟아나 속눈썹에 맺혔다 그럼 당신은 나를 버르지 않겠다는 말이었소냐 예 언제까지나 어디에 가든지 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쏘냐가 소리쳤다 아 하느님 저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왜 어째서 저는 좀 더 빨리 당신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당신은 좀 더 빨리 제게 와주지 않았어요 아 하느님 그래서 지금 오지 않았소 지금 이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넋을 잃은 듯이 되풀이 말하며 그를 꼭 끌어안았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뭐 돈이 필요해서 아니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였지 이제 그만해요 쏘냐 그는 화난 듯이 말했다 당신은 굶주리고 있었군요 아니면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거죠 아니요 쏘냐 이제 그만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요 그럼 모두가 사실이었군요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살인자라니 아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럼 지난번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돈도 그 돈도 아니요 쏘냐 그 돈은 안심해요 그 돈은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이요 라주민이 알고 있소 그가 나를 대신해서 그 돈을 받았으니까 쏘냐는 귀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으려 했다 난 그때 노파가 목에 걸고 있던 지갑을 가죽으로 된 돈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지갑인데 그 속을 살펴보지도 않았어 훔친 물건은 장식료 단추나 금출 같은 것이었어 그 물건과 지갑은 다음날 아침 부위 거리의 어느 집 돌 밑에 숨겨버렸지 지금도 전부 그곳에 있을 거요 쏘냐는 열심히 그의 얘기를 들었다 그럼 왜 물건을 훔치셨나요 당신은 결국엔 아무것도 훔친 게 없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소 난 물건을 훔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였던 모양이요 그는 일그러진 웃음을 띄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쏘냐 난 지금 이런 걸 말하러 온 게 아니요 내가 어제 같이 가자고 한 것은 나에게는 이제 당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녀는 귀에 손을 꼭 쥐었다 사실 난 영웅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 나폴레옹이 내 입장이었다면 그가 나아가는 출세의 길이 톨롱이나 이집트 옹블랑 원정 따위는 없고 그런 빛나는 업적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4등간의 미망인인 늙은 노파의 괴짝 속에서 돈을 훔치는 일 뿐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노파를 죽일 수밖에 없다면 나폴레옹은 과연 그런 짓을 감행했을까 이게 바로 내가 고민한 문제였소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죽였던 거요 그러나 결국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랬군요 그래서 죽였군요 하지만 어떻게 죽였다고 생각해 과연 살인이란 그렇게 하는 것일까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일까 아니야 그때 나는 단숨에 나 자신을 죽인 것이요 영원히 말이요 그도 팔을 죽인 것은 악마이지 내가 아니야 아 이제 그만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니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줘요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가득하던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자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지금 바로 거리로 나가 내 거리에 서서 절을 하고 당신이 피로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머리를 숙이고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거예요 가실 거죠 네 그녀는 발작이라도 하듯 떨면서 그의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꽉 쥐고 타는 듯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건 나더러 감옥으로 가라는 거요 자수라도 하라는 거요 괴로움을 감수하고 속죄하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 난 그 자들에겐 가지 않을 테야 쏘냐 당신은 아주 괴로워할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는 동안에 익숙해질 테지 그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쏘냐 내가 감옥에 가면 면회하러 오겠어 예 가고 말고요 가고 말고요 두 사람은 우울하고 힘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아무도 없는 기슬계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다 그는 쏘냐를 보고 있는 동안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나요 문득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 물음의 뜻을 알 수 없어 잠자코 있었다 걸고 있지 않죠 그럼 이걸 갖고 계세요 삼나무로 만든 거예요 저한테는 또 하나가 있어요 구리로 만든 리자베타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십자가와 제 수호신 성상을 바꾼 거예요 받으세요 그녀는 부탁하듯이 말했다 우린 같이 고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시오 그는 그녀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아니요 지금은 안 받겠어 다음에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절실이 필요하실 때 제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기도 드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소피아 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린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쏘냐가 깜짝 놀라 문을 열자 레베자트니코프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접니다 소피아 양 아 죄송합니다 당신도 여기 계셨군요 당신도 여기 계셨군요 저 카테리나 부인이 발광을 했습니다 아말리아 부인과 싸우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길로 어떤 고관댁으로 찾아갔어요 고관은 마침 어떤 높은 사람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고관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한숨을 쉰 레베자트니코프가 말을 이었다 카테리나 부인은 결국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그분은 고관에게 욕을 퍼붓고 뭔가를 집어 던지고 그런데도 체포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분은 여러 사람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손풍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아이들에게 노래 부르고 춤추게 하면서 돈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이 고관 나리의 창문 밑에 가서 아버지가 관리였던 떳떳한 집안의 자식들이 구걸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마구 때려서 울리고 옷을 찢어서 광대가 쓰는 모자를 만들고 자기는 악기 대신 두드린다고 대화를 들고 나오고 아무튼 남의 얘기는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리베자트니코프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숨지겨 듣고 있던 소냐가 갑자기 모자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멈춰야 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리베자트니코프도 소냐를 뒤따라 나갔다 리베자트니코프는 계속 뭐라고 떠들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 하숙집 입구에 이르자 생각에 잠긴 라스콜리니코프는 리베자트니코프에게 그냥 머리만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자기 방으로 들어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방 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누렇게 바래고 달아 찢어진 벽지며 먼지며 낡은 의자를 둘러보았다 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다시 모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돌아보니 리베자트니코프였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와 소피아 양이 겨우 찾아냈지요 그분은 후라이팬을 두드리며 아이들에게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울고 많이 떠군요 구경꾼들이 줄줄이 따라다녔습니다 어서가 보세요 다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 있었다 카테리나의 찢어지는 듯한 신 목소리가 들렸다 낡은 옷에 쇼를 걸치고 찌그러진 밀짚모자를 쓴 카테리나의 모습은 미친 사람 그대로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타이르기도 하며 춤과 노래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욕지거리를 했다 그러다가는 자지러질 듯 심한 기침을 했다 소냐는 끊임없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카테리나는 막무가내였다 그만 둬 소냐 창견 마라 그녀는 갑분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계속했다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나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기침을 하고 기침이 끝나면 계속 떠들어댔다 모여선 군중 틈을 비집고 순경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제복을 입은 관리 한 사람이 다가와 카테리나에게 삼루블을 지어주었다 카테리나는 잔뜩 위험을 부리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순경이 다가왔다 거리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겁에 질려 있던 아이들이 순경을 보자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다 콜리아 리다 어디 가니 카테리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녔다 소냐와 폴래도 그 뒤를 쫓아갔다 얘들아 어서 돌아와 폴랴 어서 저 애들을 붙들어오너라 카테리나는 길을 쓰고 달리다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위를 둘러쌌다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자트니코프도 달려왔다 순경도 뛰어왔고 그 관리도 따라왔다 죽은 거 아닐까? 누군가 애쳤다 아니야 미친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머 불쌍해라 한 여자가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비키시오 비켜요 순경이 소리쳤다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카테리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폐병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와서 숨이 막혀버린 겁니다 관리가 말했다 저기 우리 집으로 소냐가 애쳤다 관리의 도움으로 카테리나는 소냐의 방으로 옮겨졌다 순경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각혈은 멈추지 않았으나 카테리나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순경은 몰려온 사람들을 쫓아 냈으나 몇 사람은 문 앞에까지 와 있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 레베자트니코프 관리 순경 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언제 나타났는지 스비드리가 일로프도 있었다 각혈이 멈추면서 카테리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피를 닦아주는 소냐를 보더니 자기를 일으켜 달라고 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그녀는 가냘프게 물었다 정말 바보 같은 아이들이구나 왜 도망을 갔지? 그녀는 소냐의 방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너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소냐 난 한 번도 너에게 와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너를 망쳐버렸구나 소냐 이 아이들을 맡아다오 부탁이다 이제 나는 끝났어 아 사람들이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소냐는 어머니 위에 엎드려 흐느끼며 발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은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다 돌아가셨습니다 레베자트니코프가 말했다 저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비드리가 일로프가 라스콜리누프에 다가와 말했다 리베자트니코프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번에 모든 일 장례식과 그 밖의 모든 일을 전부 제가 맡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전 이 병아리 같은 세 아이에게 한 사람당 1500루블씩 붙여서 좋은 보육원에 맡길까 합니다 그러면 소피아 양도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피아 양도 이 시궁창 같은 소굴에서 구해주려고 합니다 착한 아가씨니까요 그리고 두뇌야 양에게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심장이 얼어붙는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그야 저는 소피아 양의 방과 벽 사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레스리 부인 댁에 하숙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은 카페르나모프 저쪽은 저의 오랜 친구 레스리 부인 모두 이웃 사촌이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마치 눈앞에 안개가 끼고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괴로운 고독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스비드리가 일로프였다 소냐의 방에서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그 말을 들은 이후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는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쓸쓸한 곳에 초라한 식당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때로는 날이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 어떤 숲 속의 땅바닥 위에서 눈을 뜨기도 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장례식 준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소냐도 분주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카테디나의 세 아이를 시설이 좋은 보육원에 넣었는데 자기가 준 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소냐의 이야기도 하고 며칠 내에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가는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크레스토프 그스키 섬의 덤볼 속에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채 눈을 떴다 그리고 새벽같이 집으로 돌아와 오후까지 잠을 잤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그 이상한 공포심도 깨끗이 사라진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카테리나의 장례식이 오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라스타시아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고 마시며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러고는 한시라도 빨리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지쳐있었다 그래서 만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두냐에 대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때는 그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결정하는 것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저만치 샌나야 광장이 보이는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등 왼쪽 건물의 2층으로 눈길을 돌렸다 2층 전체가 식당인 그곳에서는 노랫소리와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맨 끝에 열려있는 창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발견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깜짝 놀라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이미 자기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열린 창문으로 그를 불렀다 여 반갑습니다 괜찮다면 어서 올라오십시오 라스콜리니코프는 식당으로 올라갔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창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구석방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샴페인 병과 반쯤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다 방에는 손풍금을 맨 소년과 줄무늬 치마를 입은 소녀가 있었다 자 이제 가봐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일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주자 그들은 곧 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해칠 마음만 먹는다면 나한테는 더없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난 이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도 내 동생에게 흑심을 품고 그 흑심을 위해 최근에 안 어떤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직접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빨리 말해 주시오 시간은 매우 기중하니까 아니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그를 살폈다 당신이 상트페레부르크에 온 것은 내 동생 두냐 때문이죠 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두냐에 대해 특별한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그 계획이란 비열한 것이겠지만 뭐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만둡시다 전 지금 누군가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군요 아니 이렇게 된 이상 당신 대답을 듣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당신은 계속 저를 따라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식당을 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도 뒤따라 나왔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탐색하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는 당신의 사건에 대해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만 좋습니다 갑시다 저는 지금 집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섬으로 가서 밤 늦게까지 놀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저를 따라 다니겠습니까 우선은 함께 가겠습니다 소피아 양의 집으로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도 해야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만 소피아 양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원의 감독으로 있는 늙은 기부인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카타리나의 새 아이 몫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소피아 양의 처지를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게 굉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인의 요청으로 오늘 그분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난 들러보겠습니다 좋으실대로 두 사람은 소니아의 집으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스비드리가 일로프에 숙소로 갔다 자 이걸 보세요 오브 이자가 붙은 채권을 한 장 꺼냅니다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마차를 부를까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마차를 불러 재빨리 올라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모습을 보고 되돌아서서 샌나야 광장 쪽으로 걸었다 만약 이때 그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백걸음도 안 가서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혼자가 되자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 다리의 난간에 멈추어 서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두녀였다 그녀는 오빠에게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다 이때 샌나야 쪽에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오빠에게 알리지 말고 그쪽으로 오라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오빠 뒤를 살짝 돌아 스비드리가 일로프 쪽으로 갔다 빨리 갑시다 난 당신 오빠에게 우리가 만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두녀가 말했다 이젠 오빠에게 들키지 않겠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더는 따라가지 않겠어요 편지에 쓴 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길에서 합니까 당신은 쏘냐양에게도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세 가지 증거도 있고 당신이 제 방으로 가지 않겠다면 저도 말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저는 당신 오빠에 대해 지극히 흥미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두녀는 날카롭게 쏴 보며 말했다 쏘냐양에게는 연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곧 올 거예요 제 하숙방과 쏘냐양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죠 겁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가구가 딸린 넓은 방 두 개를 빌려 쓰고 있었다 두녀는 미십적은 눈으로 방 안을 살펴봤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자 이 둘째 방을 보세요 저쪽 문이 잠겨 있죠 문 저쪽이 쏘냐양의 방입니다 난 이쪽 의자에 앉아서 이틀 밤 동안 몇 시간씩 엿들었지요 그는 두녀를 응접실로 쓰고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문을 잠갔다 이것이 당신 편지예요 두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편지에 쓰여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오빠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지 않는다면 왜 우영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괴롭히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오빠는 두 번을 어딘가 돌 밑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하십니까 말하려면 깁니다 이 일에는 일종의 어떤 이론이 깔려 있습니다 목적만 훌륭하다면 한 번쯤의 악행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나쁜 짓 한 가지에 백 가지 선행이라는 겁니다 저도 오빠의 그 이론은 알고 있어요 잡지에 실린 오빠의 논문을 읽었거든요 아 잡지에 그런 논문이 실렸었군요 두냐양 우리가 오빠를 구해줍시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 보상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은 왜 자물쇠로 채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되니까요 저는 조금 전에 오빠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직 오빠를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무슨 수로 오빠를 구한다는 거죠 그건 모두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당신의 한마디로 오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빠 것과 제 것 그리고 당신의 조건도 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자 두냐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갔다 열어주세요 열어달라니까요 두냐는 문 밖에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했다 그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주인은 지금 나가고 없어요 열쇠는 어디 있어요 당장 열어주세요 열쇠는 열쇠는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구요 이런 악당 같으니 두냐는 파랗게 질려서 방 구석으로 뛰어가 탁자 뒤에 섰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아 그랬었군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증오에 가득 찬 얼굴로 외쳤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밀고 하고 싶으면 해봐요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움직여도 싸버릴 거예요 두냐는 창백한 얼굴로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두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무심코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리고 총알은 수비드리 갈릴로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벽에 맞았다 벌에 쏘인 것 같군 그는 수건을 꺼내어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가늘게 흘러내리는 피를 닦았다 다시 한번 쏴봐요 기다릴 테니까 두냐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이었다 그녀는 권총을 던져버렸다 그 순간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두냐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소 두냐는 고개를 흔들었다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요 절대로 두냐의 대답은 단호했다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가시오 이게 열쇠요 그는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어 두냐를 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놓았다 두냐는 열쇠를 집었다 빨리 빨리 가시오 두냐는 자무새를 열고 나갔다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한참 동안 창가에 가만히 서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권총을 집어 살펴보고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날 밤 수비드리 갈릴로프는 아주 기분 나쁜 악몽을 꾸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그는 두냐가 자기를 향해 쏘았던 그 권총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거리로 나갔다 많은 생각을 하며 한참을 걷다가 소방탑을 발견했다 그래 바로 저기야 라고 생각한 그는 탑 가까이 다가가서 보초를 서고 있던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킬레스 철머를 쓴 사내 앞에서 누가 묻거든 아메리카로 떠났다 라고 전해달라며 가져간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다 한편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고 온 그날 저녁 라스콜리니코프는 6시가 조금 지나서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바칼레이프 셋방으로 갔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냐도 하녀도 없고 어머니 혼자였다 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다 아 네가 왔구나 자 앉아라 옷이 다 젖었구나 그녀는 너무 기뻐서 말을 더듬었다 어제 비를 맞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괜찮다 괜찮아 로자 라주미시가 가져다 준 잡지에 실린디 논문을 읽어봤단다 세 번이나 읽었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어머니 라스콜리니코프는 잡지를 받아들고 자기 논문을 훑어보았다 자기 글이 인쇄된 것을 처음 본 그는 왠지 자극적이고 달콤한 기분이 들었다 두냐는 어디 갔나요 나갔다 그 애는 요즘들 집을 비우고 나 혼자 있게 한단다 고맙게도 라주민씨가 자주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내 얘기도 들려준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병은 다 나았니 이런 차도 내놓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전 곧 돌아가야 해요 그는 머뭇거리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지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로자 무슨 일이 있니 아니에요 전 이제 가봐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거냐 아주 먼 곳이에요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나왔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밖은 상쾌하고 따뜻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자기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두냐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린 듯 지친 표정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동생의 눈 속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동생도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늘 하루 종일 쏘냐 양의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나는 어머니한테 다녀왔다 어머니한테요 오빠 어머니에게 모든 걸 얘기하셨나요 아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가야지 지금 곧 아니 너 울고 있구나 그녀는 오빠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다 두냐 미안하다 어머니 곁에 있어 다오 부탁이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두냐는 몹시 괴로웠지만 그녀 역시 오빠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쏘냐의 방으로 온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쏘냐는 안절부절부 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골리니 코프가 들어서자 쏘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은 쏘냐 십자가를 가지러 왔소 라스골리니 코프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말이요 쏘냐 포르필이에게 가지는 않을 거요 그 녀석은 질색이야 차라리 경우역에 가겠소 그 녀석은 깜짝 놀라겠지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 있소 쏘냐는 말없이 나무 십자가와 구리 십자가를 꺼내어 가슴에 성호를 긋고 그에게도 성호를 그어주었다 그러고는 나무 십자가를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쏘냐 울지 마요 성호를 그으세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쏘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진심으로 말이요 그는 몇 번이고 성호를 그었다 쏘냐는 모자를 집어 머리에 썼다 그는 쏘냐가 함께 가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디로 가려는 거요 집에 있어요 나 혼자 가겠소 라스골리니 코프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갔다 과연 이 길밖에 없을까 그는 거리로 나가면서 생각했다 그는 큰길을 지나 다리를 건너 샛나야 광장 쪽으로 걸었다 그때 갑자기 쏘냐의 말이 생각났다 내 거리에 나가 여러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땅에 키스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세요 이 말이 생각나자 그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굳어있던 몸이 한순간에 풀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샛나야 광장에 이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키스를 했다 저것 봐 굉장히 치했군 가까이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바닥에 키스를 했다 그때 언뜻 소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줄곧 그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순간 소냐는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오리라는 걸 느꼈다 그의 마음은 진한 감동으로 떨려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은 여전히 쓰레기와 먼지 투성이었다 사무실에서는 한 사람의 서기가 서류를 꾸미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막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방을 지나 경위가 있는 부서장실로 들어갔다 경위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지적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뭐라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어이 여기 의자 좀 가져와 자 여기 앉으시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느릿느릿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제가 관리의 미망인인 노파와 동생 리자비타를 죽이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위는 벌린 입을 오랫동안 다물지 못했다 시베리아 광활하고 황량한 벌판을 뚫고 흐르는 강변 기술계 러시아 행정중심지에 하나인 도시가 있다 도시 안에는 요새가 있고 요새 안에는 감옥이 있다 이 감옥에 제2급 유형수 라스콜리니코프가 수감된 지도 벌써 9달째가 된다 범행한 달로부터 거의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큰 어려움 없이 끝났다 범인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지도 잇는 잇는 모든 사실을 아주 자세히 밝혔다 예심판사와 재판관들은 그가 지갑과 물건을 돌 밑에 감춘 채 꺼내 쓰지 않은 사실과 험친 물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량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놀라워했다 범인이 지갑을 열어본 일도 없고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피고가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물건과 함께 돌 밑에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범죄가 일시적 정신착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마침 그 무렵에는 일시적 정신착란이라는 최신 학설이 유행하고 있었고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게는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라스콜리니코프가 오래전부터 신경질적이고 우울한 정신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의사 주시모프와 옛 친구들 하숙집 여주인 하녀 나스타샤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크게 작용하여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단순한 살인 강도나 도둑과는 전혀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무슨 이유로 자수를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선은 마음으로부터의 띄우침이라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의 그의 진술은 수박했고 전혀 꾸밈이 없었다 그 밖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피고를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라주민이 어디선가 수집한 정보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범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에 다닐 때 자기의 모자라는 학비를 쪼개어 폐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학우를 돕고 반년이나 부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죽은 뒤에는 친구의 늙은 부친을 돌봐주고 그 노인이 죽었을 때 장례까지 치러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숙집 주인도 자기들이 전에 살던 한 아파트에 한밤중에 불이 나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불길 속에서 아이 두 명을 구하느라 화상까지 입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세한 조사 결과 여러 사람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 결과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관대하게 내려져서 제2급의 징역에 8년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에 병이 났다 두냐는 어머니가 오빠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끝에 라주민과 한편의 이야기까지 꾸며놓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시골에 살 때에는 아들의 편지를 그처럼 기다리더니 이젠 편지 얘기도 입 밖에 꺼내는 일이 없었다 라주민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면회를 갖고 쏘냐도 그렇게 했다 두냐는 오빠에게 이 이별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고 했다 라주민도 맹세했다 그는 3-4년 사이에 장례 기반이 될 만큼 돈을 모아 시베리아로 가서 로자가 가는 그 마을에 정착해 함께 새 생활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떠날 때가 되었다 헤어질 때는 모두 울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깊은 사색에 잠겼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에 대해 물으며 근심했다 다만 소냐와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떠날 때 함께 따라갈 준비를 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떠나고 두 달이 지났을 무렵 두냐와 라주민은 결혼을 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쓸쓸했다 초대 손님 가운데는 포르피리와 조시모프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라주민과 결혼하는 것을 기쁘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갑자기 로자가 돌아올 것이라며 집안을 깨끗이 정론하고 아들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 갑자기 병세가 심해지더니 2주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떠난 후 상트 베테르 브루크와의 연락은 소냐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소냐는 매달 라주민에게 틀림없이 편지를 보냈고 꼬박꼬박 해답을 받았다 소냐는 편지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에 대해 정확하고 꿈이 없는 사실을 적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았다 소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늘 침을 하고 말수가 적으며 그녀가 전해주는 소식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고 노역에 종사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진해서 일하지는 않으며 먹는 음식에도 무관심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있는 감옥의 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은 답답하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소냐의 방문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소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녀가 아파서 며칠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몹시 쓸쓸해 한다는 것이었다 면회는 축제일마다 감옥문 곁이나 위병소에서 잠깐씩 허락되었고 평일에는 노역에 나가기 때문에 그녀가 작업장을 찾아가서 벽돌 공장이나 강기슭의 오두막집에서 만난다고 했다 소냐는 마을에 몇몇 아는 사람이 생겨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는 부인용 물건을 지급하는 상점이 없어서 자기는 이제 어느 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온 소식에 의하면 그는 요즘 다른 제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안색이 아주 나빠지고 심한 병에 걸려 제수병동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를 세약하게 만든 것은 유형생활에 어려움도 아니었고 노역이나 부실한 식사 제수복도 아니었다 그 정도는 고생이라 그에게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8년을 보낸다고 하면 32살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무슨 목표로 무엇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가 단지 존재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옥중에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는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모든 제수들이 그를 피했으며 끝내는 그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그런 그에게 또 하나의 풀 수 없는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왜 모두 쏘냐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쏘냐가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도 쏘냐를 작업장에서 드물게 만날 뿐이었다 그것도 잠시 그를 만나러 오는 그때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쏘냐를 알고 있었다 쏘냐가 그를 따라온 것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쏘냐가 그들에게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크리스마스 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두와 빵을 선물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과 쏘냐 사이에는 조금씩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 그녀는 그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써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또 이곳을 찾아오는 제수의 가족도 제수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줄 물건이나 돈까지도 쏘냐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었다 쏘냐가 작업장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작업장으로 가는 제수들의 대여를 만나면 모두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거칠고 낙인이 찍힌 제수들은 이 작고 말라빠진 여자에게 쏘냐 양 당신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친절하고 다정한 어머니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녀도 웃는 얼굴로 답했다 그들은 그녀의 걸음걸이까지 좋아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그녀의 체구가 작은 것까지도 칭찬했다 그러고는 더 칭찬할 것을 찾지 못해 서운해 할 정도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순절 말경부터 부활절 기간 내내 입원해 있었다 부활절 기간이 끝나자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었다 제수병동에 창문도 열렸다 쏘냐는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두 번 밖에 방문할 수 없었다 허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저녁 나절이면 병원 뒤뜰에 와서 병원 창문을 바라보다 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거의 완쾌되어 가고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에서 깨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언뜻 병원 문 근처에 쏘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그는 뭔가로 심장을 찔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쏘냐는 보이지 않았고 사흘째도 역시 오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퇴원하여 감옥으로 돌아온 그는 제수들의 입을 통해 그녀가 앓고 있어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몹시 걱정되어 사람을 시켜 그녀의 병세를 알아보았다 다행히 위험한 병은 아니었다 소녀도 그가 자기를 염려한다는 것을 알자 간단한 편지를 보내주었다 며칠 후 맑게 갠 따뜻한 날이었다 새벽 여섯시쯤에 그는 강기승의 작업장으로 나갔다 그곳 오두막집에는 석고를 굽는 아궁이가 있었다 세 명의 제수와 함께 갔는데 한 사람은 간수를 따라 도구를 가지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장작을 날라다 아궁이에 넣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두막집 옆에 쌓아놓은 통나무에 앉아 넓고 황량한 강을 바라보았다 강을 사이에 두고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씁쓸한 기분이 들어 괴로웠다 그때 소냐가 다가왔다 얼굴은 병색이 가시지 않아 파리했다 그녀는 말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머뭇거리듯 손을 내밀었다 그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 같으면 간단히 손을 잡았다가 화난 듯이 놓곤 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힐끔 소냐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뭔가에 끌린 듯 울면서 그녀의 무릎을 껴안았다 그녀는 너무 놀랐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한없는 행복감으로 빛났다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안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의 빛이 새 생활을 위한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셈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